마운트앤블레이드 2 배너로드 이어서 가야죠 저번시간 0주가 됐고 새로운 장비들을 많이 맞췄었죠 지금 입은 장비가 23만 디나로 정도 되네요 요즘 3화부터 뭔가 좀 늦게 올라가지 않나요 업로드가? 이번에 3화 올릴 때쯤 되니까 뭐 설정이 바뀌었더라구요 중간에 유해한게 있는지 올리는 사람이 승인하는게 있던데 그것때문에 그런가? 뭔가 좀 느려졌더라구요 여긴 사르고 아 맞다 나 알게됐는데 인터넷 찾아보다가 왜이렇게 많냐? 안녕하세요 여기 보시면은 양손검 최고 퍽이 두개잖아요 강해지는거 빠르고 강해지는거 그리고 이제 화살 막는건데 이게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아직 안된대요 얼리옥스 상태잖아요 지금 아직 정식 오픈이 아닌데 화살 튕겨내기가 아직 안된다고 합니다 이걸 찍은 사람도 안된다고 하고 이거를 뭐 트레이너로 만들어보는 사람도 안된다고 한대요 그나저나 저 이제 125네요 좀만 있으면 이제 여러명 배는게 나옵니다 근데 거미 좀 무기가 좀 짧아져서 여러명 배울 수 있을진 모르겠네 저번에 돌 맞고 죽었었는데 이번엔 다르죠 7밖에 없군요 또 같겠다 이러면 참 음 여기가 새로운 맵이라서 2가 원이랑 다르다보니까 맵을 좀 어떻게 외워야될텐데 지금은 펜카노기 끝이 끝에 펜카노기 있고 포로스가 뭐 이쪽쯤에 있고 이정도 밖에 기억이 안나서 이름으로는 구분이 안된다 참 이거 이름을 외우기 쉽게 만들어야 돼 약간 동방냄새라는 쪽은 음 이 오니라 이런거는 좀 이해하 좀 알기 쉬운 이름으로 해줘야돼 동방이름으로 막 함양 이런식으로 함양 업 열미 한단 이런식으로 해주면은 얼마나 기억하기 쉽겠어 너무 아이 잠깐만 이거 위험해 체력이 너무 안찾는데 우리 의료 의료가 있는데 의료팀이 의료팀이 놀고 있는건가요? 회복을 안시켜주죠? 병사 조금만 더 모아야겠네요 그리고 약간 이제 이름을 다 바꿔서 오히려 막 이제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기억하기 쉬운 이름으로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막 이제 막 저기 뭐 약간 이제 치즈 냄새가 안된 가서 봉굴렙 까르보나라 피자 이런식으로 좀 그럼 얼마나 기억하기 쉬워 너무 복잡해 이름이 다 비슷해서 아니면은 이미 이름이 약간 다른데 내가 이거 잘 몰라가지고 모른걸수도 있지만 다 같은 사람도 알기 쉽게 여기도 이제 뭐 카레 또띠아 이런식으로 해놓으면 얼마나 기억하기 쉽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름이 약간 재미도 지고 그리고 병사 다 모였네 이번 게임은 이 징지병도 굉장히 제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너무 좋네요 일단 붙으면 징지병들도 적들을 때려잡으니까 이게 너무 좋다 옛날에는 너무 애들이 하는게 없어가지고 킹받아 썼는데 징지병놈들 요즘은 다르네 오늘은 영주사냥을 일단 하면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거는 내가 안당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당하면은 크게 백스텝하기 때문에 게임이 여기 성을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에 좀 작은 영주들이 나올거 같은데 90명이면은 놀러다니기 딱 좋죠 지금이 와 돈 진짜 많이 준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공방을 크게 다시 복구를 했구요 잃어버리기도 했지만 이걸 함으로써 이제 공방이 안 사라진다면은 정말 편하게 게임할 수 있죠 솔직히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공방에서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이번엔 창병을 좀 늘려서 기병을 창으로 찔러죽이면서 그리고 창병이 좀 방패병보다 빠르더라구요? 단순하게 그냥 뭐 장비 차이도 있겠지만 운동 능력이 훨씬 높더라구요 130인가 그렇기 때문에 창병들이 기동력을 좀 살려서 말보다 빠르게 달려가서 다 찔러죽이겠어 이리와 나 칼 시연 좀 해야돼 오늘은 칼 뽕맛을 좀 보겠습니다 내 생각에 이거는 같이 싸우면은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때리기 전에 다 도망갈 것 같은 안 좋은 예감이 됩니다 저번엔 내가 너무 나댔어 동료들만 데려가면 좋을텐데 네 창병들이 그냥 이제 운동 능력이 더 높더라구요 방패병은 막 더 낮고 그러는데 80 그러지 않았나? 엄청나게 높더라구요 130 자기 무기 덜어놓는 것만큼 잘 뜁니다 승련도가 얘들아 잘 가야돼 이번엔 좀 중앙에서 들어가자 어디서 이씨 이제 좀 어 좀 가까이서 맞아도 잘 베이죠 어 너무 좋다 이거다 이거야 아 개못 던져 그리고 제가 간지를 위해서 약간 이제 양성검을 드니까 베르세르크 가치 같은 느낌으로 하고 싶었는데 역시 방패가 있어야 되려나? 베르세르크 가치처럼 좀 돌아다니면서 약간 싸우진 않고 가오만 잡을라 그랬는데 쉽지 않네 맞으면 아프기 때문에 전작에선 이런거 신경도 안썼는데 그냥 그냥 내 맘대로 해도 절대 안죽었었는데 많이 물렁해졌어 근데 이런식이면은 난이도 낮을수록 더 쉽긴 하겠다 난이도가 낮으면은 더 안죽을테니까 야 무협자가 좀 많네요 이제 좀 플레이타임에 따라서 무협자 수도 느나? 이제 망하면 진짜 힘들겠다 막 무협자한테 지는거 아냐 망하면은 약탈자 따위한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러고 보니까 어제 기준으로 이제 메인캐스트가 끝났고 게임시간으로 2년이 넘게 지났는데 2년 반 정도 지난거 같죠 아무래도 2년 반 조금 안되게 지난거 같은데 2가 나오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원래 1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은 와 너무 좋다 야 야 원래 1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은 아이 피하는거 없다 부상을 입어서 신체 능력이 떨어졌는데 능력치가 이건 뭐 능력치가 없고 기본적으로 나이를 먹는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오픈 전에는 오픈한지는 오래 오픈했고 올해 몇 달 전 한 달 전에 오픈하지 않았나? 원래 억세스를 2년 전쯤에 한창 만들고 있을 때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나이를 먹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내 헤어진 동생은 어디간거야 그냥 없어졌어 지난 임무들 활성화된 임무 없어 제가 이걸 찾아봤는데 인터넷으로 이거를 지금 제가 강제진행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깃발조각을 찾았죠 이거를 찾는게 캐스트 마지막이래요 난 이제 캐스트를 다 깬건데 이걸 찾은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대화문이 없어졌잖아요 내가 뭐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사라졌잖아요 보니까 찾고 나라를 세우던가 나라를 멸망시키던가 약간 선택을 하라는 그런 식의 선택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선택지가 아니라 그냥 그런 식으로 나온대요 그냥 글 한 번 뜬대요 사실 별거 없는거라고 합니다 얼리 억세스라서 캐스트가 완성이 아직 안됐다고 해요 마무리까지 다행이죠? 이게 모드의 장점들이 많이 있길래 예전에 또 다 라.. 어 라이트 앤 다크니스 모드에서는 메인 캐스트를 기반으로 진행을 해서 약간 스토리 진행이 있었는데 그런건 없다고 합니다 메인 캐스트가 딱히 뭐 별거 없었어 고병 때려 아 기병말고 어우야 미쳤다 저걸 찔러죽이네 아 와 무기 바꾸니까 미친 듯이 세 으흠흠흠흠 어 양손 125다 왔다 이러면 끝났지 이러면은 한번 되면은 두명씩 죽는거 아니야 어차피 여포에서 찌를거기 때문에 정면승부만 안하면은 여러명 때릴만 한거 같거든요 어그로를 내준 다음에 절단 피해량 3% 증가 야 솔직히 이거는 아 이거 여러명 때릴라고 양손무기 쓰는거지 두번째 적중한 적의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40% 증가합니다 포람도 있나? 포람은 별로 이.. 종류가 없네 렌스 차징 피해량 아아 아아 흠흠흠흠흠 창병이 달리기가 빠른게 달리기 보정이 붙어있네 빨리가 찌르라고 내 생각에 이거는 기병 상대로 쓰라는 무기 같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휘두르는 속도 증가 렌스 차징 내가 기병이거나 아 여기있네 말한테 가는 피해량 70% 증가 그렇네 이거는 이제 말 상대하라고 만든거 같고 솔직히 전작 창은 쓰기 좀 애매했죠 가까이 붙으면 데미지가 안들어가니까 응시 써야되는데 어따 쓰냐 매력있고 넣을게 없는데? 전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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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을거 없는데? 대장술이라도 넣어야되나? 대장술은 솔직히 너무 검사줄거고 다른거 해야죠 대장술을 갈순 없지 내가 대장인데 그럼 좀 전술을 가던가 전술도 하나면은 끝나네 당신은 당신은 전투 시작전에 부대를 배치해서 이런거 안해도 되죠? 보호기술로 인해서 공병들은 더 많은 화살을 들고 시작하면 이건 진짜 좋다 이거는 수성전하면 짱이겠다 무조건이지 이거는 20%면은 그냥 20%만큼 더 죽인다는건데 숲에서 시뮬레이션하면은 공병의 피해량이 60% 증가합니다 시뮬레이션은 자동전투... 겠죠? 이건 모르겠다 자동전투는 아 근데 이거하면 너무 좀 아군 지원범위 이런거 말고 무쌍이 되는거를 가져가야지 관계는 뭐냐? 약탈증가 약탈할때 약탈물 증가 협박할때 이건 황기곤이네? 이건 황기곤 이게 이목 정찰 야간에 부대 이동속도 야 이거는 그냥 너무 좋다 야 이거 정찰은 정찰병으로 맞춰놔야지 올라가는건가 보구나 아 올라가지라가 않네 이동속도 다 갈련이네? 추적을 통해 정복기 탐지 확률 아 어떡하지? 야 이거 사막이지 뭐야 근데 이건 솔직히 많이 안찍을거 같고 딱 이동속도까지만 찍어도 될거 같은데 이동속도가 짱이지 이걸로 가자 이걸로 가구요 따로 올릴건 없죠? 그 셋이 되게 연구가 좀 들어가야될거 같네요 강도 없고 발랑자 없고 검은이빨 한명 있고 검사 없고 치료.. 치료사 없고 야 너는 어떻게 70 찍었냐 얘는 그냥 숙련도가 안오르네 0이면은 야 이거는 심각한데 학습률이 이거 배수인거 아냐 이거 7이고 내가 제일 높죠 내가 8이죠 양손검 왈이네? 아 너무 많이 찍어서 그런가? 너.. 누구였어 누구였어 너였.. 너였지 얘는 6 얘 6이면은 괜찮네 굳이 더 찍어줘야되나? 어차피 찍을거면 하나 더 주는게 좋을거 같긴한데 투척수를 어때 아 이런건 필요없잖아 아 이거는 좀 오버한데 이거는 좋은데 이거를 하려면 이거 150까지 찍어야된다는거 아냐 이거를 계속 찍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150까지 찍어? 제어도 이 밖에 없는데 이럴거면은 투척수를 포기를 하고 와 근데 투척수가 좀 많이 찍혀있긴하네 이 새끼 이거 여기까지만 하.. 여기까지만 해야되는거 아냐? 피해량 20% 증가해요 너무 좋은거 많은데 하필 니 앞에 없네 이게.. 이게 뒤에 빠져있으면은 내가 했을텐데 이동투척수 페널티 승마중에 무기 페널티 여기까지가 너무 좋은데 이건 다 못 찍지 그러면은 아예 그냥 어떡하냐? 발차기 뭐야 이거는 이거는 운동능력 가야겠다 양 한손 무기는 좀 거르고 인내는 4까지 찍혀있으니까 이리 가야겠네요 어떻게든 탄탄 준비까지 가야지 힘들게 해서라도 와 이거 좀 되게 복잡한데? 빨리 빨리 판매나 하자 우리 애들 라게터로 갑시다 여기가 좀 핫할 줄 알았는데 별로 적이 없나보네요 꼴을 보니까 라게타가 가장 격전지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라게타가 가장 격전지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근데 검으로 바꾸면서 확실히 추적하는게 괜찮네 속도도 꽤 빠른거 같고 속는도가 올라서 그런지 125면은 사실 이제 뭐 만족할만큼 올랐죠 꽤 많아서 안 도망가면 좋겠다 애들 왠지 얘들아 죽어라 죽어 야 한명도 안 죽었네? 묻혔다 좋아좋아 미묘하게 식량도 조금씩 늘고 있어 지금 전쟁 신나게 하고 있는데 사실 전쟁은 내가 신경쓸게 아니죠 저는 제가 있는 공방만 지키면 됩니다 딱 거기까지가 내 책무기 때문에 아 근데 여기서 병사를 마냥 모집을 하면은 이제 제국이 들어오는데 근데 제국병을 빼야되는건가? 사기를 위해서? 제국 빼면 좀 많이 약해지는데? 제국이 방패병들이 있기 때문에 역할이 좀 크거든요? 여차하면은 이제 최후의 방어막이기 때문에 이거 좀 위험합니다 치료사는 항상 아파하네요 쓸모가 없죠? 나 병사들을 투척을 한 90까지만 찍어주고 75까지만 찍어주고 75를 마지노선으로 하고 근접전투를 찍어줘야겠네 이거 어쩔 수가 없네 아니면 아예 그냥 근접전투만 하던가 방패를 그럼 여러개 줬는데 방패가 두장까지 안겹치지더라고 옛날에는 방패 세장 들고 막 등에도 매서 등도 방어하고 난리를 지겼는데 가차 없더라구요 지금 말소도 충분하고 병질도 나쁘지 않고 너무 셉니다 지금 미쳤죠 지금 에로닉스 바로 보내주면 되죠? 이리와 밤에 싸우다니 뭐야 이번에는 보병과 궁병 기병은 어딨죠? 기병 없나요? 병지를 안보고 켰는데 아 이러면 그냥 부딪치면 되지 이러면 어택상 찍어도 이기지 문제는 이제 궁병이 많아서 궁병이 카이팅을 할 진데 보병진만 빨리 물리치면 뭐 카이팅하면 상관없죠 따라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대기해 여기서 대기해 아 거리가 좀 너무 먼데 일단 대기해 뭔데 저렇게 느린거야 빨리빨리 와라 옛날에 힘 부족하면은 무기도 못 끼고 그랬는데 그런거 없는건 편하다 여긴 진짜 돈이야 돈이 곧 힘이야 활력제한 그런것도 없잖아 무기에 고! 야 뭐 있다 뭐 온다 영주인가 보다 영주 하나로 지금 어그로 끌 그런 얄빡한 생각하면 안되지 창병이 몇 명인데 야 진짜 군병 미친 듯이 많긴 하네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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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어 어디 이리와 언덕 올라 근데 니가 내 칼 막아 너도 느려였잖아 와 진짜 빠르네 괜히 보병이 아니여 다섯 명 죽었고 이거 만약에 궁병이 한 삼십 명 더 있었으면은 도망가서 다 졌다 그냥 자유이요 명의 같은건 안올라간다 내가 풀어줬는데 병사 82이고 아 제국병 낄지 말지 좀 고민되네요 끼자 쓰자 제국병을 어떻게 되겠어 뭐 모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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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영주군 깨주고 돈도 생기고 아 장비를 어떻게 맞춰야 되나 방어구를 맞춰야겠죠 이제 7만원짜리 검을 써보고 싶은데 뭔가 이건 맘에 안 들거든요 그 그건 좀 뇌절이겠지 야 말 싸다 이거면 사서 팔아야지 엄청 싸네 말이 초엄마랑 3억만 사주고요 팔기 딱 좋은 금액 하평만 안 맺으면 돼 아 상단도 꽤 괜찮았는데 주는거는 전투력은 영주 이상이지만 숙도적은 괜히 까먹으니까 됐고 병사 야 여기를 막아놓은게 이해가 안되네 이거 하나 좀 뚫어놔야되는거 아냐 여기 뚫어놓고 일로 넘어가려면 일로 돌아가던거 일로 돌아가던거 둘 중 하나야 이 마을 그럼 되게 안전한거 겁나 안전한거네 번영좀 하겠는데 아아 무친 안되지 4절이지 석궁병으로 한번 해볼까 석궁병으로 한번 해볼까 나중에 한 밀리면 한번 해봐요 석궁병으로 조합을 경비병은 너 뭐야? 누구 허락받고 경비병을 넣어놨어? 꺼져 아 이러면 좀 위험한데? 700은 좀 많이 위험한데 4절인데? 이리로 가야겠다 아 왜이렇게 쎄 나강에? 이거 둘이 뭉치면 나 지져? 야 우리 부대도 꽤 센데 이거 좀 심한데? 약자만 찾아야돼 이런애들 이런애들 감 60명으로 지금 야야야야 좆됐다 야 어떡하지? 오오 말 말 말 백마리의 힘 하 아 아 아 아... 아... 방구가 나 키자마자 망한 줄 알았어 정신 차려야 돼 눈 앞에 이익에 환장하면 안 돼 방구가도 지금 뇌절이었거든 한 30명 있을 때 덤볐어야 되는데 난 말도 많으니까 이거... 160명... 아냐 우리 편을 믿으면 안 돼 마블의 철칙 AI를 믿으면 안 된다 나를 버리고 도망간다 혼자 AI를 믿고 덤볐다가 나만 끊어먹힌다 펜돌에서 많이 당했거든요? 하지만 니가 먼저 붓는다면 얘기가 다르지 이거 먹으러 온거냐? 아! 병신들 아 망했는데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정도면은 나 지는데? 말이 많아서 좀 빠르긴 한데 도시 근처에서 있어야겠다 이제... 못 도망가거든요? 도... 왕국을 떠납니다 해서 도망가면 공방 다 날아가서 이제 진짜 진짜... 진짜 잡히면 끝장이야 제대로 잡히면은 막 성에 잡혀서 막 도망을 갔는데 탈출했는데 또 잡혀 들어간다 막 이런 상황 최악이거든요 너무 나라가 세다 지금 제국이 우리도 땅이 꽤 많은데 이 정도 꽤 많지 않나? 근데 왜 이렇게 세냐 얘네는? 영주들의 힘이 묻혔어 이거 잘못 물면은 나 물리거든요? 왜 덤빈거지? 뭔 자신감이냐? 내가 이기는데? 왜 덤빈거지? 뭐 뒤에 동료가 있었나보다 이거 이거 조심해야겠다 이거... 궁병이 있고 보병이 좀 많았죠 아까 봤을 때 신병이 좀 많았죠 신병도 여기서 위험하기 때문에 원에서는 신병이 쓰레기였지만 여기서는 놀랍게도 옛날에는 상위티어 병중이 있으면은 걔네만 있으면 됐거든요? 투에서는 신병들이 상위티어를 막 때려잡습니다 한 3명에서 달라붙으면 상위티어가 죽어요 옛날에는 10명에서 달라붙어도 겨우 10명에서 달라붙어도 못 이겼지 솔직히 상위티어는 데미지가 안 들어갔는데 야... 이거는 차원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이랑은 자 솔진 창으로 찔러! 그렇지 그렇... 그... 아 뭐야 어떻게 못 찔러서 저거를 아 야 학폐 치워 이씨 몇 대를 맞아 죽는거니 얘네들 끝났지? 아 쟤 쟤 쟤 쟤 쟤가 문제다 쟤가 오야 어어! 아 무슨 오비야 오 피해는 뭐야 창병이 몇 명인데 이걸 기어들어오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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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돌... 저걸 통과한다고? 말로 안되는데 저거는 진짜 야! 뭐해봐 저렇게 오면 절대 못 이기지 활 하나 없나보네 뭐라 그래 뭐라 그래 나무 나무 사이로 가자 온다 온다 야 온다 야 온다 뭉쳐 뭉쳐 창들어 창들어 도망가는데? 앗! 맞을 뻔 했어 아... 저기까지 날아가는구나 저기 한 이정도만 날아갈 줄 알았는데 많이 날아가도 저기까지 날아가네? 그냥 아예 안오는데요 쟤? 근데 이긴거 아냐? 가잖아 쟤네 돌진! 아 저걸 옆에서 하나만 끊어먹는거 봐 야 죽었어 죽은건가 기절한건가 야... 잘 싸운다 거의 유저인데? 진파고야 아 무슨 이 데미지야 말도 안되 저렇게 튼튼해? 방향이 안좋았나? 야 와봐 와봐 지금 딱 모여 딱 모여 딱 모여 돌진! 찔러 찔러! 그렇지! 이게 창병이다 묻혔다 잘 서서 당신 자유요 관계도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죠? 별로 주는건 없을 것 같다 아닌가? 석궁 줬네? 말도 좀 많이 줬구요 야 이거는 한번 그거 해봐야겠는데? 검사야 가능하지? 이게 뭐야? 철 아이씨 이거 이거 강철 강철 라! 아! 그러지마 이건 해야돼 이건 무게 무게 먹어 좋아요 꾸준히 올려주고 있구요 야 구부러진 석궁 이거 석궁만 10개 모아서 한번 작업을 해봐야되나 내가 이천원 아 생각보다 되게 돈을 별로 안줬네요 이 정도면 한번 더 사냥해야될 것 같다 92명이면 충분히 충분히 잘 싸우지 병부병 근데 확실히 AI가 저렇게 되면은 석궁병이 좀 설정지가 없다 카이팅이 되면은 석궁은 장전을 해야돼서 카이팅을 못하잖아요? 옛날에 석궁이 진짜 사기였는데 석궁병 자체가 장비도 튼튼하고 타임도 어느정도 공병보다 보정을 받은 데다가 볼트의 관통력이 높아서 진짜 아팠거든요 솔직히 로독이 대표였지만 로독이 아니라 그냥 용병 석궁병이어도 꽤 아팠기 때문에 이 게임은 방어구도 방어구가 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체력이 많은 대신 이제 공병은 카이팅도 되고 세뇌병이 좀 설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에이아이가 좋아져서 공병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있어 아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네 야 90이 맞고 안죽는거 싫어요? 싫어하냐고 넌 죽여야겠어 아 개못 개못 던져 좋아 투척수 14 개인찍어쩍 투척수 이렇게 안좋을 줄 몰랐다 투척 좋은것 좀 갖고와야겠다 너무 안좋네 생각보다 투척 무기를 살지 방어구를 살지 근데 내 생각엔 오늘이면은 장비 다 맞춰지고 적어도 나는 적어도 나만큼은 승용마 3개 이것도 사 이것도 비싸게 팔릴 것 같다 속보마 돌격마 아 돌격마 팔면 안되지 돌격마는 비싼데 팔아야지 집을 해주고 올라가서 팔고 자국 구경좀 합시다 6만원 있어야될 것 같긴 한데 와 이거를 대기한다고? 무슨 자신감이야 아 공성전하고 있구나 끼면 위험하겠지 옆에 저렇게 대놓고 있는데 이번에는 장갑이랑 신발인데 아무래도 장갑이 더 맞을 확률이 높겠죠 보병이니까 내가 기병이면은 신발이 중요하지만 내 발 맞을 일이 얼마나 있겠어 AI가 좋아서 다리까지 안 데려올 것 같고 머리 위주로 좀 맞추더라고요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미친놈들이야 비싸고 아 떨어져도 창고보다 비싸다 93 107인데 이거 이거 파는게 낫겠지 이거 10마리 아 하나 둘 아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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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가 낫겠다 아 양같은거 처분하기도 힘들게 왜 갖고 있는거야 도구는 어디서 주워왔어 2700원 아마 아마 8원이면은 팔리긴 하는데 조금 귀찮네요 30짜리 30짜리 구해야죠 여기 없죠 말도 또 많으면 속 떨어진다 그랬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야쿨란으로 가죠 장갑 정도는 사겠는데 야 대체 디메로는 나랑 뭔 사이였길래 침밀도가 32였던거야 마이너스 내가 혹시 그렇게 괴롭혔나 난 기억이 없는데 가해자는 기억이 없는건가 어디 보자 자 작사하르 칼 솔직히 너무 쓸모없어 약탈자도 겨우 잡을 정도면은 칼은 그래서 그냥 취향으로 갖고 있는거고 베르세르크 같이 기분내려고 당검 들고다니는거고 이제 현실의 현실의 장비를 가야돼 너무 뇌절 장비가 아니라 강한 장비 아 왔다 부방사 디자인 보고 아 너무 디자인 역겹죠 너무너무 답답하죠? 어찌세요? 지금 베스트는 장갑인데 아무리 봐도 야 나 무기 진짜 세구나 찌르기가 없네 나 이거는 프라벤트까지 가야겠다 와 해적단 있는 것 봐 우리 전쟁에는 그냥 안껴도 되겠다 오히려 나라가 좀 약치야돼도 괜찮겠거든요 여기만 안 건들면 돼요 여기 건들면은 번영도 떨어지니까 그때만 내가 덤비면 되고 그때까지 나는 이제 수련만 하고 명성 모아서 가문 레벨업해서 가장 중요하죠 가문 업하는거 공방도 있어야 되지만 가문 업하려면 가문 업하고 공방도 이제 생겨야 되지만 아 동료를 안 구했구나 나 지금 무난하게 동료까지 우세배 회색매 금발 너는 너의 장점은 금발이라는거 하나냐? 아 저 동양인은 없어? 이거 인종차별 게임이야? 외국에 와서 성공한 동양인이 없는거야? 외국에 오면 성공할 수 없다는 동양인에 대한 어우 아마 비싸게 받는다 철광이지 숱이 너무 비싸게 팔렸는데 이거? 숱을 내가 이제 대장과 퍽을 찍으면 숱이 남아도 된대 철광이지 숱이 너무 비싸게 팔렸는데 이거? 숱을 내가 이제 대장과 퍽을 찍으면 숱이 남아도 된대 세 마리 더 팔면 되겠다 하나 둘 셋 아 초음말을 하나 팔걸 됐어 41이면 안되고 무거운 방어리 장갑 아 이거 사야돼? 야 좀 멋진거 없어? 아 사 있던거 같긴 한데 이거 그냥 사줘 54000이면 뭐 나쁘지 않으니까 바꿔주면은 팔방어력 48 무쳐고 이건 우리애 줘야죠 솔직히 팔방어력 없는 놈 있지 그렇지 내놔 야 돈이 썩어난다 썩어난 거래기술 또 올라가고 125호부터 업적 먹을 수 있던데 업.. 명성 먹을 수 있는데 매일 매일 공방수마다 너무 좋겠다 그거 매일 한번씩 싸우는 수준인데 그럼 명성이 가만히 있어도 명성 막 올라가는거 아냐 여부리네 장사로 명성을 올리는 니코 나락까지 손대는 아이 왜이래 사기 왜 떨어져 음식 맛있는 것 좀 내봐봐 이건가 물고기랑 국물 추가 올리브 포도가 너무 비싼데 매겨줘 뻘어도 매겨줘 맥주 매겨줘 어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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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적단 15 올라가서 싸워야겠다 라게타 뺏겼네 딱 이제 슬슬 밥값 해줘야죠 저도 쌀값 해줘야죠 너무 하는거 없죠 지금 슬슬 돈 모아서 이제 팔도 방어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내 장비는 이제 동생들 옷 물려입듯이 물려입고 있는데 슬슬 이제 동료들도 맞춰줘야 되거든요 이제 동료들이 밥값을 해줘야 됩니다 나 지금 방금 왜 동료 안 데리고 갔죠 사로그러 가자 아 미쳤나보다 누가 좋은지 모르겠어 우리 가문에 이제 실력자만 받을거거든요 내 생각에 실력자를 받아도 약해 자 군의관 나 우의관 있죠 황금빛 빌리야 얼굴은 깨지지한데 꼬질꼬질한데 황금빛이라네 궁금하다 당신에 대해 알려주세요 내 이름은 아이담이요 아버지의 아버지 이름은 타크무고 그 아버지는 분빌라스요 아주 조상님 이름까지 다 되겠네요 헷갈려서 헷갈릴까봐 알려드리지만 타무크는 막내가 아니라 장남이요 그리고 문빌라스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누마인 산같은 자라 불린 그 누마인이요 또 그의 아버지 아이 미친놈 왜 자기 이상한 놈이네 내가 말 듣고있어 아 물론이 훌륭한 집안이구만 니 업적은 없냐? 어 나가세 혈통 고개한자는 아세라이 왕이라고 자칭하는 이름모를 놈들에게 충성을 바치지 않지 아아아아 아세라이면은 말싸게 파는 그곳이죠 너의 그 능력치 좀 알려주지 않을래? 싼거 보니까 약해보이는데 재수없는 놈인데 데려왔습니다 일단 볼까? 황금빛이면은 이름으로 매치되는게 아무것도 없어 뭐하는 놈이냐 와아 센데? 투척술 150이야 야 이러면 투척술 찍어줄만하지 근데 제어가 하나네요? 근데 학습률은 있다 어 여기까진 올라갈거 같은데 이거까지만 올라가도 투척 좋지 근데 승마술을 하네 하네요 건방지게 너가 말탈리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거야 내가 걸어다니니까 건방지게 또 걸어다녀야지 아 지 주제를 알고 좀 찍혀있네요 아 여기까지는 찍어줘야지 여기까지는 찍어줘야지 이거이거이거까지는 숙련도에 따라 더 빨라질거 같긴 한데 전술이 좀 높네요 부대 지도자로 오오오 궁병이 화살을 더 많이 들고있다 오 이거 내가 필요한건데 이걸 갖고있네 좋습니다 한손쪽으로 찍혀있고 포람쪽도 찍혀있습니다 아 이거는 굉장히 괜찮네요 얘는 투척을 하면서 기병이 오면은 스왑을 해서 찌를수도 있는 굉장히 이제 강력한 쪽이네요 근데 학습률이 0입니다 한손을 더 올려줄 수 있겠네 한손이 좀 낫지 일단 생명력이 올라가고 피해랑 생명력이 들어가있네 뭐 저것도 나쁘지 않지 메이스를 사용하면은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되게 의외다 메이스가 있네 방패 받는 데미지 더 튼튼한 만큼 솔직히 방패는 안 캐질거 같거든요 워낙이 튼튼해서 오오오 에에에 철태랑 한손토끼 너 아까 검 들고 있지 않았냐? 보정이 왜이래? 아 검도 있네 미친놈이네 뭐야 아군의 사기 증가합니다 야 이거는 좋다 이건 진짜 좋다 활성화 돼있다고 돼있죠 지금 행정관 안찍어줬다 어 이거 너무 좋은데 말찍는거 야 이거는 잠깐만 이거는 그냥 포람 줘도 되겠는데 렌스 차징 근데 이건 승마를 할거면 포람을 보너스 받는거네 이건 이제 무기를 뭐 다양하게 잘 다룬다는 뜻이네요 아 개인적으로 이 방패 원거리 공격 방어법이 이거 되게 좋아보이는데 이걸로 가지 이거 두개 찍혀있으면은 진짜 화살바지인데 화살바지 시킬까봐 그런가? 어 이렇게 세개면 좋을텐데 아 좀 난잡하게 찍혀있어 근데 이거는 좋다 어 근데 이게 좀 것이게 하네 굳이 이게 필요했을까? 공격 속도 붙는거 좋네요 활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얘는 뭐 어차피 동료로 데려왔으니까 내가 끌고왔는데 두고 갈순 없으니까 쓰는걸로 하고 행정관을 찍어주면 되는건가? 아니야 됐어 잘 배운 놈이라 그랬는데 16레벨이야 레벨 나보다 높은데? 제일 높네 우리 2파티에서 검사도 저렇게 높진 않은데 검사보다 훨씬 높네 얘는 왜 주황색 왜 떠있는거야 뭐가 뭐가 찍을 수 있는거 있어? 없잖아 아 여깄네 아 이거 이거 이거지 원목으로 돈 벌어야지 의외로 강력한 녀석이 들어왔습니다 전혀 기대 안했는데 어우 장비 너무 구리다 야 소름인데? 너는 도움 안될거 같다 딱 봐도 모처럼이니까 좀 비싼 방패 줄까? 어때 방패랑 추척술 쓰잖아 너한테 좀 줘야겠다 이거 하나랑 어 비싼거 줄라니까 좀 싫은데 소형 기병 말고 좀 큰거 대방패 이런거 주자 어 어 갑바 같은거는 뭐 내가 나중에 비싼거 사주겠네 이 정도로 만족하는걸로 하고 얘는 만족해 이 정도로 방패 하나만 있어도 확 효율이 달라지니까 약간 좀 이제 다양하게 무기를 다루는 친구가 왔습니다 주력으로 쓰기엔 좀 귀찮네요 뭐야 왜 빠져 내 부대 뭐야 누가 추천했어 아 원래 백명 아 백명이었구나 됐고 그럼 부대 금액이 엄청나구만 사백원이야 너희 넌 넌 월 월거 얼마 맞냐 궁금한게 있는데 아 이거 믿음이 가지가 않는데 승련도 180이면 굉장히 높은건데 뭔가 좀 화자가 있는 애 같애 잡식성이야 와 저거 저렇게 잡아먹고 있었네 이러면은 주원군 이긴거 아냐 여기 군대는 라게타 먹으라고 저렇게 싸워주는건가 한번 에 투구 바꾸면은 에 투구 바꾸면은 검사 줘야겠다 검사가 일단은 싸울려면 검사가 필요하니까 근데 검사는 세우니까 얘는 7배수 아닌가요 지금? 어 너 삭성력 7인데 왜 이렇게 안올라가? 미친놈이야? 이거는 뭐 더 찍으려면 뭐 찍어야 돼 뭐 황력 찍어야 되나? 활력 찍어야 되나? 와 이거 진짜 엄청 찍어야 되네 어 먹이가 왔는데 나한테 올지 말지 그걸 봐야겠다 온다? 이러면은 황물면은 방해 안 받을 것 같은데 징지병 18명 방해만 안 받으면 돼 바다를 껴서 통하지 않는 길인데 함유가 될까? 함유 안 되지 잡았... 잡았지? 와... 야 커브 잘한다 얘 안 되지 에이... 막다른 길이지? 에 잘 가고 왜 온 거야 왜 온 거야 여기 길이 너무 복잡해 잡기가 너무 쉽어 전략적으로 잡으라고 이렇게 만들었나봐 왔다 갔다 하는 건 너무 귀찮은데 기마병 몇 명인 거야 열한 명 열한 명 기마병 기마 창병만 있네 기마 공병은 없고 기마 기사가 스물돌 창병 위주라서 괜찮죠? 이 정도면은 기병을 먼저 끌어줘도 되겠는데 고병으로 강을 건너야 되고 제대로 쏘올라면 본대를 부딪혀야 되겠지 그래도 바깥 하려면은 옅은 물로 가자 좁은 물로 뭐 뒤로 빠지는 거야 왜 더 멀어져? 왜 더 멀어져? 어? 왜 더 멀어져? 여기 뭐 어디까지 갈라고? 어이 멈췄죠? 아 고지대 잡았나본데? 멈춘 거 보니까? 아 애매하게 잡으면 오히려 기병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모병한테 붙어야지 본대끼리 어? 느낌이 안 좋다 다 모여봐 보고있냐? 파이크병이 핵심이야 지금은 기병을 달잡아야돼 22면 많아 병력의 반이 기병이야 영주도 있을테고 당연히 강력한 생각보다 센데? 궁병이 7밖에 없는건 좋네요 우리 몇이야? 우리..우리 14인데 우리 애들 투창이 없거든요 파이크병이 없을거 같은데 아 이거 유저한그라 패치입니다 어 어디있는건데 왜 저거리에 있는거지? 고지대도 아닌거 아냐? 아 좀 위치가 좀 애매한데 그냥 고지대도 쏘는게 낫겠는데 우리 방패병이 없어가지고 조금 아 됐어 됐어 와봐와봐 궁병 앞으로 세우고 기병 구른 다음에 창으로 찔러죽이자 궁병 앞에 세우고 고병을 뒤로 뺀 다음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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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병 기병 오면은 창으로 박으면 되죠? 온다 온다 아 저렇게 오면은 그냥 박으면 되지 그치 가자 가자가자 저렇게 오면은 본대 박으면 되지 존나 이상하게 오네 존나..존나 이상하게 오네 이게 뭐지? 기병을 왜 물린거야 오우야 역시 기병은 기병이다 어어 기병은 기병이다 하지만 여기 파이크병이다 본대는 끝났고 아 말 진짜 튼튼해 진짜 미쳤어 아 120을 때렸는데 멀쩡해 찌를 때 되지 않았나? 찌를 때 되지 않았나? 찌를 때 되지 않았나? 그렇지 뭐해봐 음 그치 그치 야 진짜 창병 진짜 너무 잘 잡는다 야 기병 아무것도 못하네 이게 이게 창병이지 그렇지 말하자마자 놓쳤지 지금? 어 잘 잡았고 그렇지 창병 야 이거는 진짜 환상적이야 근데 이런 병사가 있어 줘야 돼 이렇게 기병을 잘 패는 병사가 있어 줘야지 기병 못상이 안되지 그렇지 너무 좋다 창병 진짜 너무 잘 나왔다 배너로드의 존재 이유는 창병이다 에이아이들이 창병이 진짜 세거든요 뭉치면은 1대1은 약한데 수가 불면은 미친듯이 잘 싸우기 때문에 낙타다 낙타 처음 봐 하 하 승마술 10 요구사항 아 이거 승마술 요구사항이 있었구나 다 내꺼죠 병사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역시 기병이다 보니까 지금 90이죠 한 9명 가까이 죽었네요 거의 기병은 기병이다 너무 역겹다 아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지금 먹어야 되나 뒤에 뭐 오는거 아냐 지금 먹으면은 포로는 못잡는데 아 놓아주자 아 내가 부상병도 많은데 괜히 따라갔다가 아 얘네 왜이렇게 여기서 뇌절하고 있지 돌아 크게 돌아 2천원 아 많이 주네 이거지 아 여긴 말이 너무 싸다 너무 싸서 내가 사갈 수가 없다 6천원 좋아요 2만원 우리 치료사랑 우리 새로 들어온 애 장비 너무 약하니까 장비 좀 맞춰줄까 싼걸로 비싼거 사줄거긴 한데 싼게 비지떡이란 말도 있고 말이야 지금 있는 재산 다 써서 맞춰줘도 되겠는데 맞출거면은 역시 우리 불란디아 걸로 맞춰야죠 불란디아가 가성비가 좋으니까 최고 성능도 좋고 옛날에 원할때 노르드 장비가 좋아가지고 디자인이 툭과 끼고 싶었는데 성능이 너무 딸리니까 명공껏 계속 찾아다니고 그랬었는데 계속 창병으로 가자 전부 창병으로 가 파이크병으로 파이크병은 진짜 내 생각에는 기병 잡는데는 이것보다 쓸 수는 없을 것 같다 파이크보다 긴 무기가 있을까 하나만 처분하고 아이씨 돼지 처분에 거슬려 싼게 비지떡이라는 파이크병은 아 근데 이 갑반은 진짜 좀 심한데 중간이 없는데 자 와 이러면 잠깐 못 껴줘 이렇게 다지면은 주워서 끼는 수준이잖아 이거는 주워서 끼는 수준이라도 껴주자 일단 당장은 먹고 쟤도 살아야 되니까 진짜 없어 중간 거? 만원 만원 제일 밑에 삼백원이야 무슨 진짜 이거라도 껴줘 우리 빌리아는 장르를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다른 놈들이랑 다르게 좀 있어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줬는데 똥싸고 다니면 안된다 저 정도면은 180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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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래도 뭐 일반 명사 정도는 하겠죠? 저 무기가 좀 과한데 무기를 좀 바꿔줘야겠는데 우리 애들 찍는 거 보고 내가 찍어주면서 바꿔줘야겠어 그리고 아까 이제 핫존으로 갑시다 그냥 들어가면은 대외병사 있을지 모르니까 여기 길이 아니네 위로 가야되잖아 아 이거 보충을 해왔어야 되는데 일로와봐 일로와봐 이거 제국이냐? 이건 제국이면 안되지 제국이네 아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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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뇌병은 기병 좀 못 잡을 것 같아 군기병이 없으니까 이쪽에는 제국 쪽에 지금 군기병 잘 안 쓰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블란디아도 없고 순수하게 기병만 조심하면 되겠다 이거 누구네 땅이냐 이것도 쟤네 거야? 아 그렇네 로데 로데타운으로 가야겠다 저는 이제 투구랑 신발만 바꾸면 되죠 내 장비는 얼마 안 남았으 우리 애들 회복도 다 됐고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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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노다지다 아 쟤가 있다는 건 합류군이 있다는 건데 저건 내가 건들 수가 없다 저번에 한번 진짜 최고의 타이밍에 건들었다가 한번 털린 적이 있기 때문에 저 총대장군은 내가 건들 수가 없네 많아 여기 이 통로다 이 통로를 이제 내가 쳐내야 되는데 그렇지 네모스 이거 뒤에 후속병력 있나 확인만 하고 없죠? 네모네모네모네모 50명씩 까먹은 게 얼마야 이거 후방 가면 힘들겠다 나중에 나라 없애려고 보면은 그때 되면 이제 징직병이 좀 많으잖아요 병사 비율에 원에서는 징직병이 뭐 약하니까 금방 잡았는데 여기서 징직병도 좀 위험하니까 뭉치면 또 한두병 잡을 수도 있고 우리 애들 여기 수술도 없으니까 거기다가 정해병사들을 어이없게 잃을 수도 있겠어 계속 싸우다 보면은 참기병 하나 있는 거야 야 그냥 가서 죽여다 아 어이가 없네 야야야 알아찔러 야 저렇게 지나가는데 저걸 못 죽인다고? 너무 상불도 벗고 우리 애들 사기 올라가는 건 너무 좋다 잘못 부딪쳤다가 진짜 우리 애들 완전 도망가면은 나 그냥 지거든요 이렇게 괜찮은데? 저 능력 동료가 중요하구만 동료가 중요하구만 이리 와이씨 여기도 기병 믿고 도망가 어쭈? 무빙하면서 피하면서 쏘는 것 봐 아 어떻게 여.. 어떻게 거기다 던지냐 야 아 17 데미지 실화인가? 저런 일반 궁병한테 17 데미지가 막혀 내가 야 얘 안와? 어씨 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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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팅하는 것 봐 개극혐 진짜 아 모든 걸 개어냈다 이리 와 누가 누구 달리기가 빠른가 보자고 행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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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행군을 걸어서 하는 대장인데 이거 저거를 못 쫓아갈 순 없지 안와? 우리 애들 왜 이렇게 달리기 느려요 파이크병 달리기가 얼마나 빠른데 아니 궁병이가 그렇게 빠른건가? 아니 운동 능력은 궁병보다 훨씬 높을텐데 무게 무거워서 그런가? 우리 130이야 파이크병 빨리 와 나보다 느린가봐 얘네들 어 아냐아냐 빨라빨라빨라 빨라빨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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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빨라 검사 검사 겁나 빨라 쟨 누구야? 리아 옆에 있네 그렇지 검사 한방컷 아 빌맨이구나 빌맨이 저걸 끼고 있구나 빌맨은 포람이 아니라 양손무기 끼고 있네요 아무리 봐도 포람이지만 양손무기죠 야 우리 검사 무기 준 만큼 한다 내 무기를 물려받을 자격이 있어 저정돈 띄어줘야지 쟤는 뭐 사실 장비가 구려서 빨리 뛴거긴 한데 그래도 뭐 결과적으로는 대장관 녹이기에는 안 차있겠지 아직 다음 목표는 6만원 모아서 8만원 모아서 투구 바꾸거나 신발 바꾸거나 크흠 크흠 아 내 투구는 진짜 1티어 투구인데 저거 물려받는 놈은 행운하야 아 아 실환인가 어 이제부터 진짜 핫존이었는데 아 아 어이없네 진짜 진짜 여기가 진짜 딱 먹는 존인데 심지어 뺏기고 뺏기고 합형맺었어 개열받아 텐카녹이라도 가져와 내가 해먹게 산적 45 야 여기 어떻게 사냐 여기 사람들은 뭐냐 여기 사람들 어떻게 사는거야 장백산이야? 검의 달인들만 사는 땅인가 아 와 군기병 여덟마리 영주군보다 더 성가셔 군기병 여덟마리 너무 성가셔 창으로 못질러 죽여 심지어 창병들 방패 없어서 화살맞아 죽어 아냐아냐 뭐해봐 아처로 잡아 고병이 투창이 있어서 좀 위험하거든요 아 야 야 찔러찔러 너희들 창병이야 잊지마 찔러 찔러 그렇지 빌면 잘했고 어 그렇지 그렇지 검사가 둘 죽였어 오우야 아 왜 그만 막아 미친 아아 뭐야 이거는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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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아아야 어디서 어이 저네들 매섭히 찌르네 얘네들 이리와 아아 겁나 빨라 어이구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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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말 진짜 더럽게 뜨면 돼 저건 말도 안 돼 저건 말이 아니야 괴물이야 그냥 딱 돼 딱 돼 딱 돼 딱 돼 딱 돼 다음 이리와 이리와 일기토야 일기토 이리와 이리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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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그렇지 그렇지 저것이 사..사지지 화살 다 떨어졌나봐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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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지길래 화살 다 떨어져 그렇지 그렇지 어떻게 저기서 내렸냐 말을 어떻게 된거니 가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죽었니 어디가 어딨는거니 어이 깜짝아 그렇지 투창 매섭쪼 어이구 매섭쪼 미쳤쪼 특등사수 아 명성 너무 많이 준다 너무 좋다 아 가끔 보면 아 이런 신병들 누가 이렇게 많이 갖고왔어 돈도 안되는 놈들이 신병들 살려줘 강해져서 돌아와 야겠다 갑시다 땅에란 땅은 다 뺏기고 합형맺네 저거 불안한데 옥스칼까지 뺏기는거 아니야 옥스칼만 안 뺏기면 돼 옥스칼을 뺏기는 순간 게임 끝나 이거 빨리 강해져서 공성전을 나 혼자 할 수 있을 그 수준에서 해야겠어 안그러면 이제 망해 근데 여기가 너무 좋다 사냥하기가 이거는 은신척 깨지 말고 계속해서 잡아야겠는데 어디가냐? 하아 우리 창병들 믿고있네 타이크병 믿고있어 인형사는 누구예요? 누가 나이 먹고 인형을 갖고 놀아 뭐야 투척술 200 뭐야 운동력 100 한손무기 꼈는데 한손무기를 쓰는 놈인데 방패는 없고 한손무기를 쓰는 놈인데 도리를 몇명 남았어? 아아야 아홉명 더 데려와야 되네요 혹시 모르니까 보충을 미리미리 해놓겠습니다 미리미리 센거 갖다가 써야죠 흠흠흠 가는 김에 신발 금액도 좀 봐야겠다 여유가 되면은 더 가서 징집해야겠지 신발은 어느.. 어느게 제일 센건가 좀 미리 봐둬야 되겠다 전쟁 안할 때 어쩜 전쟁하면 돈이야 금방 모이니까 그 가능하면 여기다 침묵질 좀 해놔야겠어 여기가 좀 중요하네 눌렀는데 안 가는 것 봐 개역겨워 개역겨워 마치 내가 안 누른 것처럼 300원 44명이죠 지금 회생매 게르 남자 여자야 퀘스트 없냐? 퀘스트도 없어 퀘스트 없냐 여자 여자야 퀘스트 없네 하아.. 우리팀에 활 쏘놈애 없죠 지금 활 쏘놈애가 한명 있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원래 이제 명궁이 하나 있어야지 게임이 좀 편해지거든요 잠시만요? 네? 아니 아까 화평맺은거 아니었어? 화평기간같은거 있지 않았어? 2에서 없어졌어? 뭐야? 아 이상한 새끼들이네 이거 보면은 이해가 안돼요 침심하면 전쟁하나봐 전쟁을 멈췄는데 어 적이 없네? 그냥 쟤네랑 한 번 더 싸워야겠다 거의 2종 수준인데 너무 역겹죠? 우리 사기를 위해서 빨리 내 사냥감이 돼줘야돼 음식 좀 더 사가야겠다 사기 관림만 잘해서 싸우면은 걱정할게 없네 솔직히 말해서 아 근데 신발 진짜 너무 안판다 뚜껑을 얻다 쳐도 가자 가자 여기서부터 확 지루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공성전을 내가 할까? 지들이 했네 미친놈들이 지들이 했네 미친놈들이 이들 이거 먹으면 우리 뭐 먹으라고 저 가론트루성을 먹은 다음에 이게 받지 말자를 해보죠 그게 되는진 모르겠지만 어어 미친게임 못먹구요? 이거 사다리 올릴 수 있나 빠르게? 특히 더 궁금하다 공성 한번도 안해봤기 때문에 ória이 HTTP neces 흐으흑 몹ция 겁나마나 하아 250명이 못 먹죠 한번 쳐볼까 그냥? 왜냐면은 지금 좀 소진해도 되거든요? 안정.. 안정감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 파티가 숙련도 올릴 겸 한번 뭐라 쳐볼까? 한번 해보자 아 이렇게 설치하는구나 와 이거 큰일 났다 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설치하면은 답 없는데? 일단 얘부터 몰아쳐 나 포유했는데 안 온 거 보니까 추가 병사가 없어 아 눈이 하얘서 구분이 안되네 궁기병에 창기병에 창기병이지? 창기병 셋 영주하면 넷이겠죠 그리고 궁병 열 열인거죠? 그리고 한 40명 정도 보병 궁병 열 명이 좀 거슬리는데 이거 기병을 먼저 끊어 먹어야겠는데 이정도면은 우리도 궁병 열 명이라서 그냥 가자 모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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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모여봐 저거 저거 일단 너무 떨어뜨려 아 그냥 지나가는거 봐 극혐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잘 둘러싸고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완전 때리기 좋은 구도 완전 때리기 좋은 구도 완전 때리기 좋은 구도 완전 궁병 때리기 좋은 구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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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런이야 이리와 아 칼 바꾸니까 너무 좋아 이 이 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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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한손검 들고 말 탄거야? 왜? 양손검인가 내가 잘 안보이는건가? 아 방패 들고 있구나 야 멋있다 저렇게 입으니까 빨리 빨리 안와? 빨리 빨리 좀 맞춰봐 특동사도 와서 빨리와 빨리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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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끝난거 아니야? 오케이 알테노스 관객이 계속 올라가서 내가 계속 공격해서 때려잡고 있는데 변태들이야 맞을수록 기뻐하고 있어 나 지금 33 불편한거죠 근데 너는 뭔 놈의 여자 키가 이렇게 크냐 너가 제일 크다 우리 파티에서 아니구나 너가 작은거구나 빌리아가 작네 빌리아 못 빌리아는 제일 작네 고블린인데 강도도 작네 나 왜이렇게 크냐? 어제 썸네일각에 안나오더라고 저 화면에서는 어디보자 약탈자 32명 아 너무 많다 맛있겠다 내꺼 아 칼 바꾸니까 완전 날라다니는데? 이거 힘이 잘 불리는구만 검사야 검사 갑자기 확 나대는거 보니까 장비 바꿔줘서는가봐 내가 입고 있던 스모크 햄센트가 저렇게 셌습니다 내가 이 옷에 약했던거 뿐이지 검사 입으니까 얼마나 강해 아니 장비 바꾸고싶은데 돈이 너무 안보이네 모자랑 신발만 바꾸면 된다 진짜 한 번 맞아보자 돌멩이 얼마나 남아 안때드네? 벌써 도망가면 어떡하라고 나한테 뭐야? 도망가면 어떡해 도망가면 어떡해 도망가면 어떡해 영향력이 300이다 가자 마루나스는 좀 돌아가야되나? 펜카노 그로 가자 하아... 동료가 좀 더 세면 좋을텐데 너무 동료가 현실적이야 약간 각색되는 거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은 너무 동료 전투력이 현실적이야 아 이건 갈기에는 너무 허접한 것만 있다 각색된 강함이 필요해 오벨 워러드 장화가 제일 비싼거 아닌데 28짜리... 30짜리 없나? 워러드 세트가 좀 별로다 어깨는 견갑은 되게 좋은데 견갑은 제일 센거 같은데 이거 침묵질 해야된다 이거 침묵질 해야된다 급하면 저기서 그냥 칙칙하고 나서게 저거 침묵질 해야된다 침묵질 좀 할라그러는데 침묵을 할만한 껀덕지가 없네 가자 어디 보자... 우리 쪽 먹을만한 땅이 없구만 전쟁만 해야겠다 파란토르 쪽에 적군이 이겼고 가란토르 한 번 먹어보자 성이니까 오히려... 아 근데 공성 다... 야... 이거 먹었냐? 먹어보자 했는데 먹어버렸네 이미? 알테노스는 좀 뇌절인 것 같기도... 어! 알테노스야! 그렇게 자신을 깎아내려... 깎아내려주면 너무 감사하지야 그럼 이... 그럼 킥만 하지 신병 46명 있네 미친놈이네 나는 그러면은 포로 팔고 올테니까 거기서 자기 병사 깎아먹고 있어 뭐야 어! 스토지아랑 전쟁이야 스토지아는 저기 도시 하나 있는 땅 아닌가? 무슨 깡으로 전쟁을 파는 거야 야 뭐야 병사 안 줄어 뭐야 아 이거 우리 병사를 이길 수 있나? 우리 병사 질이 압도적으로 높긴 한데 불안하다 마을을 도와주면은 그냥 살리기가 좀 좋지 그래도 어 야 미친놈아 극삼 어떡하니? 궁병 15다 15 와 나 방금 맞은거 치란가 너무 아픈데 이거 궁병 15면 위험한데 지금 우리 군한테 제일 위험한게 궁병인데 내려가자 내려가자 따라와 따라와 비병이 빠져있으니까 이거 너무 좋지 그렇지 그렇지 저렇게 싸우면은 비병이 비병 진로 싸우는건데 어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자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씨 이리와 어 이리와 이리와 우와 이거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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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숙놈도 많이 먹었다 너 궁병이야 뭐야 얘들 뭐야 이리 뭐야 어디 아 뭐야 야 숙놈도 야 숙놈도 올라서 그런지 빠르다 이제 무기 이정도면 쓸만하지 이 이게 대체 어딨길래 이렇게 쫓아가고 있는건가요 우리도 별로 안 죽은거 같다 예 완전 압승이구만 우리 도박힘 부대 0명이야 사망자 하 80명을 0명으로 그리고 너무 좋고 서로 56명인데 신병 좀 빠지고 아 제국은 써야겠다 이거는 창병은 내가 걸을 수가 없다 이 타이밍에 제국은 창병으로 패야된다 제국은 창병으로 패야된다 제국은 창병으로 패야된다 숨도 못 쉬게 3억마리 200원 아 옷에 비싸고 구기 애매하고 와 한번에 5,6,000원 4,000 5,000원 5,000 5,300원 정도 벌었네 이야 엄청난데 이게 병질의 차이인가 내가 없어도 이 부대는 알아서 살아가겠어 내가 없어도 이 부대는 미래가 있다 성 때리고 도망가고 싶은데 만만한 성 없나 아까 내가 도시라서 공성이 좀 걸린 것 같고 아 그거를? 지금 라게타를? 지키지도 못할 걸 괜히? 탈라스 군대 봐서 그런가? 라게타를 먹도록 나는 여기서 숟가락 한번 엉꼬 가겠네 만약 추가가 안 온다면 공성 똑같네 이거는 내가 공성하는 애를 데려오던가 해야겠다 계속해서 내가 땅 반란 일으키려면은 공성 동료가 있어야 되네 일단은 가문 레벨이 하나 더 필요하겠네요 그러면은 동료를 지금 있는데 빼기는 좀 애매하니까 내가 공성을 할까? 공성 기술이 어느거지? 공학이네? 능지네? 개멍청하네 나 하 와아 너무 양아치 얘는 쫓긴 좀 애매한데 추가 병력 없으면 뭐 잡는거지 계속해서 관계가 떨어지고 있긴 한데 옛날에 한번에 확 떨어지고 그 이후로 좀 안 떨어졌던거 같은데 옷이 계속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성 저거 함부로 하기도 좀 애매하다 저 병사가 없는게 이해가 안되네 어디끼리 없는거지? 여기를 먹는게 타당한데 여기를 뺏겼으니까 와아 개못도망가 아 이제 음식이 부족하다 음식을 좀 구해야겠다 흠 가자 우리 애들은 뒤에서 빠져라 오 투창과 창병 이야 밸런스가 좋네요 AI의 밸런스가 아닙니다 본대 자체의 힘은 무시무시하다 기병도 궁병도 대응할 수 있다 사막맨들 장비는 근데 방어구는 굉장히 구리네요 방어구가 효율이 좀 떨어지긴 했으니까 이번작은 와아 기병 묶어두고 패는 것 봐 다 잡았네 딱 봐도 다 잡았네 딱 봐도 아니 어떻게 된거야 나 방금 톡 하고 막힌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막힐 수 있지 넘어진 애한테 방금 톡 하고 막힌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막힐 수 있지 왜 왜 라게타 잘 먹었나보네요 히힝 오 흠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억 자 여기서 건너편을 구경하다가 봉군의 위치를 파악하면은 적절하게 이득을 보겠습니다 도망가는 거 보니까 지원이 없나보네요 없죠 창기병 넷 창기병 셋 그럼 영주까지 하면 여덟명 그러면 궁병의 수가 중요한데 궁병이 열세명이나 있네? 미쳤네? 원거리전도 밀리네? 그러면은 뭐 항상 하던거 해야지 배치기 가야지 배치기 본대 배치기 움직임이 분주해 보이는데 거리가 주둔걸 보니까 가만히 있나 보네요 아 다리 건너편이야? 와 이거는 크지 이건 궁병이 열세명인데 다리 건너편이면 크지 강을 건너서 돌아가는게 낫겠는데 일로와봐 쭉 돌아와 아 야 저건 너무 야비하다 장비도 아니고 뭔짓이야 궁병이 80까지는 좀 버틀면 하니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저쪽에서 건너가야겠다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들어갈 수가 없니? 아니지? 얘들아 그정도 와야돼 야 야 야 글로 가면 어떡하냐 어 그래 그 정도면 괜찮아 그 정도면 좁은 강을 건너주고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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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만 건너가면 돼 여기 건너서 돌 위로가서 내려가면 무조건 이길거 같은데 일로와봐 일로와봐 어차피 일로올거 아냐 쟤는 올라올거 아니면은 그럼 위로가면 우리가 무조건 이기지 어 창병 창병행대에 들어와도 임이 없지 김형들 날려먹는거지 그치 그치 오면은 잡아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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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어 잡아 알어 잡아 어 야 진영 너무 좋다 이러면은 아 올라온다 올라온다 그냥 싸우면 되겠다 애매하게 올라왔는데 일로와봐 일로와봐 쭉쭉쭉 빼 쭉 빼 쭉 빼 그렇지 이쪽 이쪽 수프로 기병 못오게 저거 잡을 수 있나? 저걸 못잡는건 오버한거 같은데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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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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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병 너무 뒤에있다 너무 너무 뒤에있다 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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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다 잡았나? 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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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야 창덕 너무 사기야 개사기야 진짜 야 만원이나 주네? 뭐야 올라가서 마이너스 5라는 건가? 미친놈 아니야 얼마나 평소에 날 증오했던 거야 안녕하세요 라게타가 안 먹혀있으면 라게타에서 거래하고 영주 또 찾아다니면 되겠다 이번 거는 어 이번 거 거의 안 죽었네 진영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멀리 돌긴 잘했네요 아 온다 온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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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도망가자 150이면 녹일만 하지 않나? 아 안되네 안되네 그냥 팔자 5만원 어 많이 번다 돈 아까 만원 준 게 컸다 450이고 수비명 몇이야? 140 그럼 추가 병사 없어도 먹히겠네 크게 돌아서 추가 병사를 끊는 걸로 하죠 일로 오겠지? 일로 오진 않겠지? 여기 야영 기능 없나 이제? 야영 기능이 있으면 좋을텐데 치료사 하면 음... 좋구만 야영 기능 없나? 메뉴 나가기 5만원 5만원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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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가 없다고? 그렇게 만만한 거야? 여기 추가가 없으면 아래로 가는 건가? 아직 사막이랑 전쟁 중이면 아래로 갈 수도 있겠네요 여기 우리 것도 있고 서부제옥이 좀 덤탱이를 쓰는데 이번 전쟁에서 아 왜케 어두워 평사가 없어 진짜 밑으로 빠졌나? 밑으로 빠지기가 좀 애매한데 길이 여기서 와야 좀 맞는데 아 어떻게 쫓아갈 수 있는거지? 쫓아가면 지지 않아 왜 쫓아가는거야? 그렇게 강해? 200명에 잘 이길 정도로? 그건 아닌거 같은데 멈추고 멈추고 신병 보병 아 40 40 궁병 20 기병 하나 그럼 명주까지 하면 기병 둘이네요 야 그럼 킥만하지 그러면은 그냥 본드에 부딪치면 되니까 근데 우리랑 상성은 좀 안 좋네요 궁병이 좀 많아서 그렇지 진영을 좀 봐야겠는데 야 근데 이거 거리까지 나오니까 너무 좋다 300뒤에서 시작해? 앞으로 오면은 강을 잡으러 올거 같은데 어 어 너무 가깝다 일루 가자 저 돌 뒤에 숨어서 강 건너야겠다 안오나? 안오나? 저 언덕으로 안와? 어떻게 AI가 어떻게 된거야? 옆에 길이 있는건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뭐 아 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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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서 건너가서 저게 저게 풀이야 병사 머리야 뭐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올라올거 같은데 야 근데 진영이 진짜 알차다 옛날처럼 막 평지고 막 그래서 의미가 없었는데 여기 숨어있으면 화살도 안맞잖아요? 포물선 그리지 않나 나는? 컴퓨터 그렇게까지 쏠거 같진 않고 어 좋구만 여기서 돌진하면 되겠다 올라와봐 다 올라와 다 올라와 다 왔어? 기병을 가능하면 첫 타임 끊어줬으면 좋겠는데 달려오는거를 되나? 안달려오네? 뭐야 오 오 오 오? 개첩원으로 싸우잖아 아이구야 어이구 그렇지 야 역시 창병이야 미쳤어 진짜 미친 창병이야 우리 영웅 어 야 만원 또 줬네? 우리 영웅 포로 줄 것도 없다 창 줄 것도 없다 우리 애들 너무 잘 싸운다 기마가 필요가 없어 기마가 약점이 돼버렸어 창병이 미쳤어 진짜 창병 게임이야 본대 박치기 플러스 창병 조합 야 지금으로서는 진짜 AI 상대로 허점이 없다 완벽하다 최고의 조합이다 진짜 해로운 카틸라 으르르 나나나나나나나나 와아오오오 equals 무챉구야 근데 말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내가 뭐 오히려 손엔데 아아 야 무슨 상인이 돈이 없어 어? 에? 아 근데 이거는 말은 지금 여기서 파는건 손해다 여기까지 한번 먹고 아 이거 한번만 더 싸우면은 사겠는데? 투구 너무 돈 많이 벌었다 이번에 상단을 치고 회복기간 동안 돌아와도 되겠어 어우 병줄도 너무 좋아 상단을 하나 쳐야겠다 상단이 잡기가 어려운데? 여기 근처가 도시가 없어서 로타 입구에서 쳐야되나? 너무 위험한데 이거는? 하아 맛있어보이는구만 추가 없지? 근데 왜 안 도망가지? 아 도망가고 있는거 일로? 뭔 경우냐? 아 말이 많아가지고 좀 더 늦어진거 같애 신병 20 음 기병 5에 궁병 20이 야 조합이 너무 좋다 이게 지금 솔직히 베스트지 기병으로 적당히 어그로 끌면서 궁병 카이팅하는 내가 죽으면 질지도 모르겠는데? 본..본데로 밀어내도? 아 그래도 뭐 기병들이 어그로 못 끌겠지 창병이 있는데 창병 4명에 영주하면 5명 나무가 많은 진영이니까 그냥 씹고 본데 부위치면 되겠다 언덕만 안먹히면은 무난하겠네 가는데 뭐 안보이는데 강이 있다거나 뭐 그런 일만 없으면은 없죠 지금? 대각선으로 뛰니까 왼쪽으로 뛰니까 대각선으로 뛰어가지고 바로 합류해야겠다 궁병에 부딪치고 싶은데 궁병이 지금 뒤에 있는거죠? 쏘지도 않고 그냥 걸어오네? 야야야야야야 이거 그냥 붙이면 된다 이제 여깄다 여깄다 붙여 붙여 그렇지 너무 잘 싸웠고 궁병까지 오오 오오오오 오호호 역시 창병들 미쳤고 무쳐구 아 뭐야 어디갔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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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창병 개사기 야 개사기 진짜 너무 좋고 또 만원이야? 미쳤다 무쳐다 진짜 와 3만원 3번 연속 이거지 돌아가면 되겠다 끝났대 투구냐 신발이냐 그게 문제다 그것만 정하면 된다 투구냐 신발이냐 여기서 처분을 하고 가죠 포로만 혹시 비싼거 없나 한 30 정도면 되는데 신발 없구만 작살 사도 되겠어 이 정도면 일단은 일단은 얘네 쪽으로 가자 얘네께 장비가 좋으니까 덩글라니스로 가죠 덩글라니스는 근데 신발이랑 투구 투구는 뭐 괜찮은거 나오니까 운동능력 101 야 나 다 잠깐만 나 100일이라고? 아니지 내가 아니지? 워레이저 7만원 길이에서 밀린다 길이지 사실 속도는 뭐 지금도 꽤 빠르고 데미지가 좀 중요하죠 어 이거 괜찮은데 지금꺼 아아 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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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가 묘하게 쎄나? 방패는 좀 너프를 해야돼 너무 강해 오히려 좀 너프를 해야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큰 무기로 팡 때리면은 방패 어떻게 버텨? 나야 뭐 진짜 방패를 갖고 뭐 진짜 무기랑 부의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지만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야 이거 10만원 선으로 이게 맞춰져? 너무 좋고 아 이거 동료 먼저 맞춰줄까? 이거 효율이 너무 좋은데? 와 이거는 아냐 이거는 그냥 바로 팔고 전투나가자 장갑을 거르고 동료를 맞춰주자 지금 가면 돈 더 벌 수 있는데 굳이 장갑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지 이거 두개 사는게 배후배인데? 말 겁나 비싼 것 봐 90마리 말 너무 많아 10,000원 11,100원이 있어야 되잖아 흫 아 더 있어야된다고 돈이? 양은 진짜 비싼게 많네? 철강... 철강 빼고 아 안쓸거잖아 강 철빼 철빼고 양무 팔고 다 팔아 다 팔아 다 팔고 83에 98 너무 많은데 말이 이렇게 필요가 없는데 78에 90 이 정도면 되겠다 말도 이렇게 하고 아 이거 이 세트 내가 낀 세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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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시다 어 야 마이너스 만천 57 92 와 9천원을 어떻게 땡기죠 여기서 못 땡기잖아 아 흐흑 흐흑 아야 하하 이런건 해줘 검사야 너다 벌써 스모크 햄세트를 벌써 벗어나고 있다 같은 거구나 진짜 좋은 거 껴주긴 했네 더 좋은 거 끼고 있네 얘는 어디서 났냐 그거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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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이빨이 아 어깨 경과 필요한데 어깨 경과 저게 제일 좋은데 검사야 밖으로 까먹었구나 미안하다 강도 빌리아가 물려껴 9,000원을 더 모아야 돼 9,000원만 기다려야겠다 저거 두 개만 가면 진짜 세니까 적진으로 가야죠 병사를 좀 모으면서 야 여기가 진짜 너무 좋다 여기는 내가 걸을 타선이 없다 우리 우리 검사군 믿고 있네 믿고 있어 검사 검사 장비 진짜 좋기 때문에 지금 푸구만 내가 바꿔줘서 물려주고 각이 나온다 야기타를 먹어주면 좋을텐데 적당히 서부제국이 서부제국이 굉장히 지금 안정감 있네요 내가 고통을 안 받으니까 채팅창도 조용합니다 야기타를 안친다고? 견갑 사는건 너무 비싸긴 하다 갑바 사는게 낫겠다 갑바가 효율이 더 좋은데 가격이 훨씬 적으니까 어? 이렇게 비어있어? 아 얘 때문이구나 빨리 돈을 모아야 돼 따로 처분해 저 정도는 뭐 일도 아니지? 다 제거해버려 공기병은 너무 거슬리다 진짜 오늘은 평상시랑은 이제 급이 다르네요 너무 잘 풀렸네요 동료들 장비가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은 게임 후반부에 올리거든요 장비를 근데 지금 공성을 너무 못해가지고 너무 오래 걸리니까 공성을 한번 땡겨봐야되나 진짜 진심으로 근데 그래도 못 이길 것 같은데 그냥 공성 자체를 어어 어후어 안녕 공성 동료가 필요하다 공성 동료가 근데 우리 전쟁 끝난 거 아닌가? 아, 기병때문인가? 아, 이제 끝났고요 4명 죽었고요 진지게 판 만큼 죽었죠? 예, 아깝죠? 근데 9,000원도 되게 금방 모아서 너무 좋아 영주군도 내가 신병만 포로를 안 잡으면은 포로 한 두 번 해서 깔끔하게 나올 것 같기도 하고 해로운 카틸라는 뭐가 문젤까? 카틸라야? 병사를 보충해야겠는데? 애매하게 좀 주는데? 산적하면은? 산적이 더 주는 것 같애 아니면 모처럼 안정적이니까 좀 무리를 해서 강군이랑 좀 싸워볼까? 야, 파이크병 9명 될 것 같은데? 좀 나보다 센 적이랑 싸워도? 100명까지? 아니면은, 음, 130은 좀 오반 것 같은데? 와, 완전 불바다를 만들어놨네 이거 붙으면 위험하죠, 절개 와, 이거는 90으로 날 쫓는데 공기병이 3명 있네요? 공병도 많이 있고 그럼 본대에 부딪치면 이기지 왜, 왜 온 거냐? 이리 와봐 숲이 우울이치 쟤네 합쳐도 내가 이긴 것 같은데? 이 새끼들이고 유목민, 신병 굉장히 병질이 구리네요 공병이 많으니까 아, 근데 저쪽에 내가 잘 숨어 들어갈 만한 데가 있을까? 쟤네가 저기를, 위를 잡아버리면 내가 방도가 없는데? 아, 너무 어, 야, 뭐야 한 방에 잡았어, 기병 겁나 잘 싸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 이건, 이건 안 더 들어가야 돼 공병이 너무 많아서 나무를 해주고 가죠 야, 한 방에 잡네, 이거를 얘 돌진해야겠다, 방법이 없다, 여기는 진영이, 그냥 평지다 그냥, 그냥 믿고 들어가 사기를 믿어 어어, 개무서워 나 안 쏘니? 나 안 쏘는 거야? 아, 야, 야, 야 안 쏘는 거야, 하니까 쏘네 어디서, 어디서 아, 검 개사기야 마검이야, 마검 개쎄검 이리 와, 이리 와 리치도 길고 빠르고 데미스이고 빠르진 않은데 숙련도가 높아서 빠르죠? 마검 두 명 죽었고 아, 야 저 공병을 두 명 죽는 걸로 끝내는 거면은 아주 훌륭하죠 이 정도면 얘네 진영을 넘어가서 거래를 하고 되겠는데 물론 넘어갈 데가 없어서 문제지만 디어트머까지 가는 건 좀 멀고 라게터로 가야겠다, 그냥 마땅히 정비할 만한 데가 없네 상단을 만나서 중립 상단을 만나서 팔면 몰라도 아, 근데 상단이 아니라 난 선술집을 가야되지 이렇게 돌아가자 여기는 적들이 별로 안 나오니까 마을 멀쩡한 거 보면 저기 아예 없나보네 아예 없네 와, 얘가 소금 파는 데인데 이걸 들여다보지도 않아 이제는 너무 전쟁으로 잘 벌려 그리고 부역이 너무 좀 손해다 명성을 무조건 올려야 되는데 그래야 가문이 세지니까 명성을, 명성이 안 올라가니까 내가 부역으로 자려 그럼 더뎌 아, 저건 죽자 아, 내가, 내가 하자 내가 해 내가 해 내 걸로 해놔 어차피 녹여야 되니까 아, 이거 사막놈들 너무 나댔는데? 흐흫 뇌절인데, 쟤네들 내꺼 병사도 꽤 죽어서 보충을 해야되는데 이제 장갑을 사러 가야되나? 장갑 사기엔 조금 적은데 돈이 아니면 갓바를 그냥 사러 가야되나? 상단을 덜어야되, 상단을 아, 근데 병사가 여기서 나오니까 이건 너무 좋네요 360도로 튀어나오면 나 진짜 미치는데 지나가다가 불려서 너무 안정적이다 항상 여기 병사가 날 잡을만큼 있어 나와서 잡을라 그래도 여기서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이건 너무 좋네요 잘 짜놨어, 이거는 내가 무역할때 귀차, 귀찮았었는데 미친놈인줄 알았네 갑자기 달려들어서 어디 가면 안되지, 그렇게 가면 안되지 상단을, 물기에는, 멀고 그렇지, 일로 돌아서 이렇게 몰면은 좋아 얘까지 먹고 돌아가서 망토 사주면 되겠다 망토를 사던 갓바를 사던 망토가 없긴 하지만 창기병 둘에 영주하면 셋 보병이 많아보이네요? 아, 내가 그 읽고 왔어야 됐는데 병진을 어 공병이 열, 시, 열일곱이네 보병이 사십일이고 아, 자, 발차기를, 발차기가 모였는데 공병 아홉 그냥 본데, 부딪히는게 배우면 돼? 멀어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수플러스 보이지도 않고 여긴 진짜 나무가 많네요? 이거 부딪혀야 되는데 그냥?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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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바위 있는데 겹쳐서 가자 살 덜 맞게 아, 다리 위구나? 쟤네 아, 개 치사해 진짜 치사해 지금 내려가야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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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돌아, 뭔 옆에서 물어야 되니까 야, 좀 귀찮긴 하다 이렇게 하면 효율이 너무 좋긴 한데 전투 효율이 너무 귀찮아 내려가야 돼, 난 강, 강을 건너서 간다는 게 너무 귀찮아 오래 걸려 얘네 내려오기 좋은 위치에서 내려가죠 얘네도 쫓아오니까 아, 너무, 너무 많이 왔다 쟤네 저렇게 오면 다리오는 것보다 쟤네한테 이득이니까 강을 건너면은 저렇게 온다고? 왜? 강, 강을 건너 온다고? 날 좋지, 난 기다리면 되는데 아 너무 가까운데 50이면은 너무 가까운데 야 봐 야씨 끝까지 따라오네 이 새끼들 이거 공병만 멀어지고 공병 60인데 그냥 건너가야겠다 저렇게 뚫어야지 이렇게 뚫어야지라면은 바위도 지금 꽤 많이 있고 여기를 건너서 안 날라오죠 활 활만 안 날라오면 뭐 똑같이 기병 말 타고 오는 것밖에 기병 먹어 기병 먹어 안온다 안온다 이리까지는 가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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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고 뒤로 빠지네 그러면은 아래에서 내려가다 오히려 바위를 바위를 벽으로 삼아서 화살벽으로 삼아서 얘네가 내려올까 내려오면 좀 애매한데 90 어 멀어지네 뭐 어떻게 있는 거 어디 있는 거야 와봐 와봐 오고 있냐 너무 느려진다 이러니까 야 아 저렇게 잠깐만 설마 반대쪽 다리로 건너간 거 아니지 야 반대쪽 다리 건너갔어 하하 개똑똑해 나도 건너가면 되지 여기는 여기는 바위가 좋은 위치인데 내가 건너가면 되지 음 봐봐 만약에 이제 건너가면은 내가 그냥 뒤에 덮치면 되죠 어 위치도 좋죠 공병 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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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된다 이제 가야된다 네 나한테 어그로를 좀 주면 좋겠는데 어어어 어 이 정도면 이러면 좋지 이러면 좋지 나 땜에 막 카이팅하고 있지 이러면 딜 못 넣죠 보병대에 이러면 궁병은 있으나 마나지 근데 기병 오는 건 솔직히 좀 오반데 아이쉬 어어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아 해서 해서 본대 이겼으면 됐어 본대 이겼으면 됐어 카이팅만 안 하면 돼 카이팅만 야 좋아요 보병끼리 싸울 때 공병 아무것도 못했죠 너무 잘 싸웠고 이번 것도 거의 안 죽었을 것 같은데 기병도 중간에 한번 빼먹었고 얼마 있지도 않은 기병 이겼죠 좋아 하나 죽었네 하나 그 하나가 나는 아니겠지 어 야 만원 좋아 너는 자유유 아니 신병을 빼라구요 어 말 겁나 많이 줬어 자 이제 가자 자 이제 가자 와 이거 너무 이득 많이 받는데 위로 가자 이거는 이거는 길목이 없네 여기 이리로 갈 수 있나 그럼 이리로 가자 아예 저기서 거래를 하죠 여기는 이제 돈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거기로 갈 수 있어? 굳이 거기로 갈 필요가 있네 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로 못 가? 어 여기는 못 가네 또 여기가 더 길이 안 보이는데 나무가 저렇게 자라 있으면 갈 거 같은데 못 가네 대장장이가 캐스트가 있다네 대장장이가 캐스트가 있다네 1200원이면은 처분하자 하.. 아니야 이게 이렇게 비싼 말이야? 7만원 펜카노 오러 가죠 내.. 내 투구보다도 먼저 동료들 걸 해주고 있어 이렇게 친절할 수가 있나 가자 가자 어디 보자 아 루이칸 캐스트 좀 볼까? 펜카녹이랑 좀 친해지고 싶기 때문에 아니 깡패랑 친해지고 싶지 않고요 깡패 캐스트네 어디 보자 드디어 너를 품을 때가 왔다 어깨가 빠 들어와 이제 우리 검사는 괴물이야 킥물이야 킥물 야아 킥물의 상징 배로 데미지 배 방어력 64 무챘죠? 양손 무기는 근데 손목 맞을 일이 좀 많아 보여요? 무기를 양손으로 져서 그런지 말 좀 팔아볼까? 아야야야 안되지 계속 너무 열심히 싸웠더니 애들이 안 쳤더니 이거는 미쳤다 이건 미쳤고 우리 클랜 얼마 남았어? 진짜 많이 싸우는데 나 와 반이나 올렸네 와 진짜 많이 올렸다 명성 이제 200 아직도 234나 남았네요 이건 좀 혐오스럽구요 진짜 많이 올린 건데 그래도 전술 아 꾸역꾸역 올라가는 것 봐 참으로 신기하구만 양손 얼마야? 133? 이거는 필요할까? 사기 떨어지면 도망가는 건데 도망가는 거는 뭐 이것까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솔직히 도망이야 본데 부딪히면 도망가니까 그렇다고 해서 방패를 하느냐 야 방패 솔직히 필요 없지 방패 너무 튼튼해서 내 생각에는 방패는 못 깨고 방패 밖에 부분을 쳐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방패 깨는 건 한 번도 못 깨 봤거든요 말처럼 한 방패에 주는 피해를 한 70% 상승시켜준다 그러면 몰라도 방패 못 깰 것 같은데 10%는 뭐야 누구 코에 붙여 한 30% 50% 정도는 내줘야지 내가 좀 오 이건 너무 좋죠 이것 때문에 딜 안 들어갈 때 많은데 이거 너무 좋죠 버섯거 이렇게 가야 되나? 방어 파괴자를 가야겠지 그래도? 사기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너무 빨리 도망가 버리면 적들이 내가 때려가지고 사기를 숙련도를 올려야 되는데 막 한 대 쳐는데 도망가 버려서 나 한 대 밖에 못 치고 게임 끝나면은 영원히 강해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 감안하면은 야 근데 진짜 징집 뜨는 거 편해졌다 옛날에는 진짜 안 뜰 때도 말하는데 이렇게 격전이 되면은 병사도 약해서 잘 안 써먹혀지고 빌맨을 준다고? 미쳤네 빌맨 다음이 파이크병인데 좋아 난 좋지 병사 보충 끝났고 검사 세졌고 동료들도 나름 튀어도 많이 올라갔죠 지금 파이크병 9명에 빌명 5명 6명이 총 특성사수 6명 병질이 미쳤기 때문에 너희 내려와 군단병도 많아 군단병도 최고 티어인데 군단병을 내가 너무 무시했다 군단병이 130 130 130 야 야 건방인데 130이야? 왜? 얘는 간대 어 얘 뭐야 너만 느린 거야? 써전트? 얘는 60이야 건방 얘만 느리네 넌 되게 셀 것 같다 한손무기 쓰다가 포람으로 수업해서 때릴 수도 있고 승마술이 130이야 얘 보병이잖아 뭔데? 무게 생각하면 어차피 파이크병이 더 빠르겠다 내가 착각하고 있었네 뭐하는 놈이 지냈네 왜 운동력이 60밖에 안 돼 목마 타고 다니다 라게타를 못 치는 거 보니까 지금 서부호제국에 여력이 없나 본데 끝났지 서부제국 울란디아가 지금 다 개박살내고 있네 이거는 어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를 통로로 싸우겠다는 건데 이렇게 그럼 난 나 먹이 좀만 넣은 거지 서부호제국은 지금 중심점을 못 잡는데 여기서 나를 만약 이겨서 끌고 가더라도 여기까지 끌고 가지 않을 거 아니야 거리가 있으니까 서부제국은 나 못 끌고 갈 테고 연합하지 않으면 그러면 문제 없지 큰 병사만 조심하면 되겠다 큰 병사에 물려가지고 한 번에 깨지는 것만 여기 좀 위험하네요 아 저 노타이가 좀 위험하다 라게타가 쟤네 거였으면 진짜 편했을 텐데 노타이는 너무 오랫동안 서부제국 거라서 번영도도 막 9700이나 되고 저기서 내가 작업하니까 쉽지가 않네 야 너무 많다 재수없으면 진짜 훅 갔나 한 번에 저건 안 되지 저거는 노리기도 힘든데 이 정도면 내려가야 되나 내려가면은 없을 텐데 여기 다 보여 있는데 지금 알테노스 부대를 지금 물 수가 있나 아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사지다 다 건너갔으니까 지금 아우야 상단은 물이구나 잘 물면은 될 것 같다 다 건너갔으니까 지금 50명이면은 50... 어 야 근데 너무 위치가 안 좋다 둘이서 덤비면 이길 텐데 내가 안 덤비나? 거기는 위험한데? 거기는 위험한데? 아이 나 말 100마린데 왜 이렇게 느려 너무 많아서 그런가? 아 나 음식이 없다 이제 슬슬 음식을 좀 가져와야겠다 겁나 비싸죠? 우리 쪽 마을 다 개박살 내놨네 어떻게 먹었냐 이건 또 저거까지 먹으면 어떡해 쟤네 뭐하라고 내가 사냥할 데가 없잖아 그럼 1대1은 이길 것 같은데 신병 70명인데 이기지 1대1은 완전 조합이 개박살났네 그냥 그냥 초병만 있네 이렇게 140 오면은 얘도 신병이네 이렇게 140이 이길 것 같은데 어 얘만 왔네 심지어 몽깡이냐 신병 70명 데리고 정의병사 99명이랑 붙겠다고? 와 야 이 정도면은 내가 원거리 전에도 이기겠는데? 불러오죠 이번에는 고지대를 잡고 완전히 그냥 싸먹어야겠다 나도 신병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저기는 설마 다리가 있는 덴가? 강이나 다리 건너편에서 몰아붙이면은 금방 먹죠 대상 이쪽 다리 점령하고 있나본데 얘네한테 다리를 내어주고 반대편 다리에서 끌고 와야겠다 이리 와봐 아 지랄노 아 지랄하지마 웃기지마 무슨 70거리에서 날 쏴 오네 일로? 그럼 이러면 고지대 못 먹는데? 지금 먹기는 좀 애매하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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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이겼지 무조건 내가 여기 있으면 안되는데 끝에 가야 되는데 야 끝에 가야돼 끝에 가야돼 아야야 벌써 이겨버리면 어떡해 숙련도 올려야되는데 아 이치가 말 돌릴 범위가 너무 좁아서 바위 때문에 못 돌리죠? 여기 창벽인데? 얘들아 모여라 어휴 그거 나무를 통과해서 오네 미친놈이 그렇지 야 그거 그거 찔러 찔러 어유씨 그걸 못 찌르네 이씨 어휴 야 이리 안와? 강 따라갈거야? 아 지랄노 진짜 나무 나무 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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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껴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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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원 230원 힘들게 올렸습니다 80명 친병 58명 꺼지시고 야 나보다 많은 적 처음 이긴 것 같아 병질 차이 진짜 엄청났는데 우리 거의 안 죽었네요 그래도 꽤 먹이는 됐죠 저의 저 우리 파티에 꽤 강해졌기 때문에 이걸로 최고티어에 가까운 창병이 17명입니다 이러면 기병은 뭐 그냥 건들면 사라지는 부분이지 아 저렇게 또 오면 좋겠다 지금 나라가 많이 위험한가봐 신병은 신병으로 저렇게 온건 또 처음보네 농민도 있고 빨리 가서 좀 팔까? 아니면 한 번 더 각을 재야 되나? 이거 내가 잡을 수 있을까? 속도가 나오나? 3.6 3.7 거기는 뭐 없잖아 와 690짜리 있어 어 글러가면은 잡힐텐데? 어 니폰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텐데 어디 보자 보병 30에 군기병에 기병 낸 오 나름 구색은 갖췄네요 근데 원거리가 부족하네요 많이 원거리가 없으면은 의미가 없죠 있어도 저렇게 되면 사실상 기병조합인데 기병으로 빼먹고 보병도 갖다 붙이는 고지대 먹게 둬도 상관없죠? 야 숲이 너무 예쁘다 근데 야아.. 이 숲 정말 예쁜데? 제가 처음 이쪽에 이사올 때 진짜 시골이라서 숲도 많고 그랬는데 숲이라기보다는 뭐 저쪽 동네로 가면은 아 이제 또... 고라니도 뛰어다니고 그랬거든요 요즘엔 이제 그 이후로 고라니를 못봤어 걔가 최후의 고라니였나봐 저렇게 있어도 의미가 없죠 공병이 없어서 공병 3명 있는데 공병 3명 있는데 공병 3명 있는데 왜 맞어? 우리 10명인데 3배는 더있는데 저렇게 내려가면 못올라오죠? 고병들? 기병들? 공병 앞으로 빼고 공병 caval 4명 알고 공병 뒤가수 있는 중 도룡 공병 저거 하나 저거는 영주네요 창 표시가 나네 아 뭐야 야 궁병 3마리 있는 걸 못 잡았어? 빌벨이 죽었어 말도 안 돼 어쩌 어딨어? 그걸로 내려갔어? 집에 간 거 아니냐 그 정도면? 여길 내려갔다고? 맹렬히 가고 싶었나 본데? 그거를 쫓아가 죽여야 된다 아 여기 있구나 아 진짜 너무 위치가 있잖아 아 뭐 이렇게 튼튼해 창병이 몇 명이 어 그치 석공병이 좋다 할수록 창병이 메가리가 빠지는데 분명 죽었어요 아 아까 100명보다 훨씬 고전했네요 이제 말이 많아서 속도가 떨어진다 잘 도망가야 된다 여기 적이 있었으니까 일로 도망가면 맞아 죽겠지? 일로 가야겠지 그래도? 잘 도망가야 되나 진짜 이제는 가다 잡혀 죽을 수도 있겠다 속도도 좀 느려졌고 많이 얘네가 말을 전리품으로 주는 게 나를 죽이려는 함정일지도 모르겠는데 뭐야 아 펜카녹 저기 저기 작업해야지 그러면 아 산정 맛있겠다 펜카녹 작업해야지 저기는 이제 옥스칼 코앞이니까 펜카녹 좀 위험한데 우리 애들 일로 안 왔으려나? 아 이렇게 전쟁 나버리면 나게타 다 뺏기겠는데 그냥? 한번에? 너무너무 위험한데 전쟁 이번에? 병질이 지금 유지가 돼있으니까 안전하게 사냥하면서 아 근데 쟤네들이 펜카녹 애들이 공기병일텐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공성전을 해야되나? 공성전도 위험할텐데 펜카녹이면 공성전을 내가 할 수 있을지도 문제고 공기병은 좀 빠져야돼 크흡 사실 궁병도 얼마나 귀한데 사실 뭐 이렇게 전쟁 망나는 세계에서 누가 궁병 지켜주겠습니까? 궁병도 훈련을 받아야 지켜주는 건데 다 보병으로 만들지 않을까요? 자신의 이제 악플을 지켜줄 방패막으로 친절하게 활 쏘는 법 알려줘 이렇게 위험한 이제 불타오르는 시대에 어떡하냐 이거 물 수 있냐 이거 내 생각에 힘 축축을 꽤 많이 해놨을 것 같거든요? 얘네가? 꽤 오래 안쌌었기 때문에 야 근데 이거 너무 심각한데 이거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합형 적절하게 맺어야 돼? 난 모르는 일이야? 95면은 충분하고 끊어먹기 하기에도 모르겠어 본데가 본데가 안 보이는데 내가 에론 정도면은 어떻게 지원병 30명을 이끌고 왔냐 너는 백 백 어 여기 영주 있는 거 아니지? 여기 영주 있습니다 죽어 도망가야겠다 그냥 구분이 안 되는데 에론을 밑으로 끌고 와서 잡던 거 해야지 이러면은 에론은 병질이 아까보다 훨씬 좋은데 아까 얘보다 그래도 네 그건 아니죠 기병이 있고 군기병이라고 따로 표기가 안 되는데 군기병인 건가? 군기병은 따로 표기됐던 거 같은데 붙어 오면 알겠지 뭐 이건 아니지? 무슨 민병대에 궁병 20명이 있냐? 와 마을을 끼고 싸우겠다고? 아 야 잠깐만 아까처럼 민병 70이면은 마을 끼고 싸워도 이길 텐데 그래도 좀 힘들겠다 민병대 전력을 모르니까 와 에론 100명 데리고 온다고? 지원병 50으로? 딱 돼 어디서 내 공방으로 갈라 그래 난 죽었어 이 씨 우리 성 근처에 싸우는데 성에 있는 병사를 하나도 안 도와줘 뭐야 어 기사네요 궁병 16이죠 야 이거 조합 굉장히 내가 치기 애매한 밸런스네 궁병도 나보다 많아 원거리 전화하면 안 되고 진영만 살려서 잘 붙으면은 될 거 같은데 기사를 끊어 먹어야지 기사는 이제 영주까지 11명일 테니까 어 근데 되게 떨어져 있다 이거 잘 물면은 되지 않을까? 강 건너온다 와 강을 건너오네 야 모여봐 미쳤네 야 그냥 그냥 밀어 붙여 어 미쳤네 그냥 건너오네? 이게 무슨 깜찍한 짓이지? 힘의 차이를 보여줘야겠구만 안타악 그렇지 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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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료 궁병 어딨어 궁병 어딨어 저기다 저기다 저기 저기 빨리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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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얘네 노려 얘네 어 얘네 왜 이렇게 튼튼하냐? 그렇지 오우야 어 시커면서 보이지가 않아 적들이 어 끝났네? 어 영주랑 기병 하나 남았죠? 어 좋아요 6명이나 갔다 12 13명성 야 대박 망골드 대박 지금 잡으면 망골드 주나보다 야야야야야 모병 어딨어 모병 야 말 겁나 많이 나와 이거는 너무 근데 좀 소비가 좀 과했네요 회복도 좀 시켜야 될 것 같고 옥스칼로 가자 와 이거 어떻게 먹었어? 이걸 옥스칼로 그냥 목에다 칼 집어넣는데 얘네들? 하핳 이거 밀어야 되는데 이러면은 어 잘 뺐었다 야 잘 뺐었다 야 이거는 저건 위험했지 야 이거 길목 해논 꼬라지 좀 봐 아 이러면은 갑자기 수비전 됐는데? 빠르게 다른 데랑 합형 안 맺으면은 이거 훅 간다 막한다 오늘 오늘 딴 거 그냥 다 박살난다 다 팔고 지금 대장깔을 할 짬이 아니다 너무 위험하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거는 처분하자 그냥 거슬린다 그럼 말 많으면 안 되니까 칠.. 칠십 팔십 구십 칠 딱이죠 혹시 값 장비 있냐? 장비 장비 있어? 8만 5천원 모으면 된다 이제 이름 내꺼다 이제 저거 와 장비 개구려 8만원 금방 모으지 지금 이렇게 이렇게 긴급한 상황인데 8만원 금방 모으지 병석 겁나 많음 구십육 이건 풀로 채워서 싸워야겠네요 그 전에 내 채널 좀 보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게 있는데 게임을 못 해야 돼 어 근데 시청자서 제일 많네? 아 채팅이 하나도 안달려 게임을 못하면은 막 죽을 때만 사람이 좋아한단 말이야 크흠 너무 잘 풀려서 문제야 지금 아이 미친놈들 700명 끌고 왔어 말이 되나 700명 어디서 주워온거야 이런데 산나물 캐 먹는 놈들이 700명이나 있다고? 야.. 미친 비건들 은신처는 부셔놔야겠다 이거는 이건 부셔놔야겠다 솔직히 이건 시간 걸려도 어차피 병사 회복도 해야되고 이거 부수고 병사 업한 다음에 바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공격 우리 몇 명 왔니? 야.. 이거 갈 수 있지? 난 검사 믿는다? 아 1기토네? 이제는 뭐 내 상대는 없지 검이 바뀌었는데 5만원짜리 검은 5배가 올라왔는데 검은 가격이 들어와 어디서 이씨? 아 너무 너무 조용히 끝나서 당황스럽다 바꿔 모든 무기 잘 쓰니까 얘는 가져와 관계 증가 작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와 뭐야 부인세르 어 이거 보병단이야? 영주가 보병이네요? 근데 그런 것 측은 기병이 열두 크흠 회복이 많이 됐다 이제 우리 부대 막으러 가는 거야 뭐야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신나게 싸우고 있네 지금 아 왜 이렇게 번잡스럽게 나왔어 근데 갑자기 이거 먹고 나오면은 크흠흠흠 하아 진짜 병사 많이 쟁여놨네 아 수비대가 몇 명인데 그래서 아 50명이야? 그냥 끼면은 그냥 나도 같이 작살나는 거네? 크흠 수비를 할 수가 없네 야 왜왜왜왜왜 그렇게 붙어 뭐야? 이길 수 있어? 그걸 왜 붙여? 아 잠깐만 내가 먼저 합류하면 이길 수 있어 뭐 나 뭐 눌렀어 내가 먼저 합류하면 이길 수 있어 200 260인데 어떻게 이길 생각으로 들어갔냐 내가 먼저 합류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네가 먼저 합류할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아이 웃기지마 야 이거 우리 나라 망해 도망가는 것 봐 개혈미어 와 저쪽 이거? 망했다 우리나라 망했다 와 어떡하냐 이거? 옥스칼만 사수해 옥스칼에 내 도자기 공방이 두개나 있다고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너무 좁은데 길이? 건너편에서 감시를 좀 해야겠다 너무너무 쟁여놓고 왔네? 적국이 하나가 아닌데? 와 이러면은 내 적인 손도 못 대고 솔직히 말해서 메이건 지나가 야 뭐해 그래 그래 헤카르트 이런 애들 와봐 아 오지마 그냥 너도 가 얘 합류해도 못 이기겠다 얘도 이래도 못 이기죠? 여기서 내가 합류한 다음에 이거를 치면 이기겠는데 공성 이거 수성이 어느정도 이점이 있지? 수성이 이점이 많으면 내가 가면 이길 것 같은데 아 창병이라 사실을 성벽 위에 싸우면 잘 싸울 것 같은데 성벽으로 안 싸울 거 아니야 아이씨 일단 건너가봐 쟤 씹고 여기서 갑자기 풀려서 나만 안 덮치면 돼 일로와봐 65명이죠 지금 근데 병질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어 그쵸? 수성 만약에 쳐들어가면은 내가 어떻게 해볼 것 같은데 얘 데카르트 데카르트를 끌고 와서 이 200군데를 먹으면은 그러면은 쟤는 여기 더 큰게 있으니까 좀 깔끔하게 보여 나도 합류해서 아 그냥 빠져나가네? 아 참 이거는 내가 나대지마 이거는 이건 내가 나댈 짬이 아니다 야 저기 길이 있어 왜 저기서 나와 얘네 뭐야 이리와 야야 거기서 몰아 어 글로 가면 무조건 잡히죠 길 없죠 잘가 이렇게 하나씩 다 처분해버려야겠어 아 처분해버려야겠어 흐흑흠 이리와 흐흐 아 20명이면 몇 명이든 상관없어 그냥 다 죽여주자 20명은 뭐야 대체 사람들이 건너와서 심지어 양심도 없어 죽은 생각인가 봐 아이고 아 잡아라 모른다라는 적당히 죽고 어디 보자 어이 벌써 2시간 발이나 했군요 시청자 수가 2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스카이림 할 때 생각나네요 근데 채팅이 하나도 안 올라오네 봇인가요? 인간봇 어 딱이다 좋아 아 좋아 딱히 한건 없는데 얻은건 맞네 20명 잡았는데 아야야야야야야야야 창문 여는 사이에 죽을 뻔했네 어 어허씨 미친게임 진짜 말도 안된다니까? 진짜 말도 안돼 내가 레벨업 한거 봤을때 물 마실라고 컵에 손을 넣었을때 이때 날 죽일라그래 저기에 500명이 있다는게 말이 안돼 난 500명이 모여있는걸 본적이 없는데 와아 미친게임이야 이런거 안되지 이제 모자살려면은 3만원 더 있어야되네 와 진짜 비싸다 5명만 더 줘봐 도시에 사람이 이렇게 없니 저 500명 있으면은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다른데 가야되는데 600명 됐네 저 뭐 어떡해 수성병사 약할거 아냐 방금 먹어서 주둔군 50이고 수비대 징진병 17명 90명 180인데 나 끼면 그래도 못이게 한 400이면 내가 해볼텐데 300이면은 400도 안해 지연병 300명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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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본대 빨리 데려와 이거 어떡해 나 여기도 먹히고 있을거 같은데 왜 저렇게 병사가 많은거야 300 200 500이면은 600이면은 지금 1,100인거야? 와아 왜 저렇게 많지? 아 얘네 땅까지 먹어서 많은거구나 저 노르드같은 애들 영혼까지 틀렸나봐 얘가 얘네가 그 지금 성 하나 있는 도시 하나 있는 애들이죠 얘는 뭐 상관없고 쟤네랑 합격 맺는건 제국이랑 맺어야되거든요 그래서 훅 갑니다 제국이랑 맺어야되 훅가 제국이야 제국 병진은 그렇게까지 안 떨어졌나 아까 궁병들이랑 잘 싸웠는데도 제국 애들이 잘 안죽는다 군단병만 20명 가까이 있어 아 먹혔다 이미 하 심각하죠? 이거는 이제 사막인들 좀 버텨 라게타가 안 먹힌거 보니까 지금 뭔가 지금 얘네도 탐턴치 않거든요 뭐랑 지금 싸우고 있어요 여기가 우리쪽에만 오는건 아니야 우리는 지금 얘네들이 문젠데 얘가 문제 얘가 얘가 숲지기들 너무 많아 만약에 옥스카를 하면 내가 수성을 해서 목숨 걸고 지킬텐데 왜냐면 공방이 두개가 있으니까 성까지는 내줘야겠다 아 성 내주면은 근데 확 밀고 들어올텐데 그래도 아니 야 너희 지금 이거 털대가 아니야 성을 때려야 성을 모지리들아 뭐하는거야 마을 마을을 털고 있어 내가 선빵을 칠까 여기 여기 대군이 있는데 여기 군이 있긴 했는데 여기 얘네 있으니까 여기서 대기를 하면은 마을이나 털고 있겠지 대기하고 있어도 아 어떡하지 아니 일단 영지가 없으니까 솔직히 내가 뭐 얘네한테 밉보인다고 와도 될 것 같진 않은데 그러면은 일단 포위를 해 스페이스바 누르면 멈추나? 어 멈추네 그럼 스페이스바에 손가락만 얹고 있어 얘네가 만약에 합류를 한다 합류를 안 할 것 같지만 압류 안 해도 만약에 내가 공성 치면은 좀 이득이거든요 약간 멈춰봐 아 병질 미쳤네 잠깐만 왜 저렇게 좋냐 수비대보다 민명대가 훨씬 센 거 싫어합니까? 보통 하루... 이틀 정도면 3일 정도면은 나 식량이 없다 야 도망가야겠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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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에러나 때 뭐야? 아 어? 이거 도주야? 공성인데? 공성 다 안 됐잖아요 왜? 왜 이렇게 된 거야? 엊지 공병 66에 보병... 66으로 지금 요격 나온 거야? 아 무슨 그... 야 저게 왜 지금나와 내가 공성을 건 다음 attach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학으인도종의 숙격을 나온거네 그냥 나 못 이기는데? 아 붙으면 이길지도 몰라 일단 기사를 꺾어내야 되고 기사만 왔거든요 지금 기사는 일단 잡아봐 기사는 무조건 잡아야되 변수 없을라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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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맞아서 말 미치죠 어 좋아 좋아 다 잡았고 다 잡았고 둘다 잡았고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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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아 이 궁병 저렇게 오면 지지 무조건 지지 아 일단 붙어 일단 붙어 몰라 몰라 붙어 붙어봐 얘네 정의병이던데 아 몰라 붙어봐 붙어봐 몰라 또 몰라 근데 궁병이 지원하면 내가 죽거든요 이거? 내가 죽으면 변수가 없고 또 아이씨 어 이거 무기 방금 멋있게 쳐낸거 같은데? 어 되냐 되냐? 아 궁병 너무 많은데 지금? 아 되니? 안되지 솔직히 말해 안되지 아니야 궁병이랑 붙으면 몰라 야 궁병에 붙은거 같아 붙으면 몰라 카이팅을 안해 카이팅을 안해 병질이 안보이니까 카이팅을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모르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애들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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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아먹으면 성 먹는데 진짜로 일단 일단 나 뺄건데 한번 더 치면 먹죠? 우리 애들이 먹을수도 있고 이긴거냐? 아니지 뒤에 추가병력이 왜 저렇게 많아 이거 한번 빼 안 돼 빼고 도주 시도가 안되네? 나는 못싸워 대기를 하거나 항복한단데 졌잖아 어떻게 이겨 이거를? 잠깐만 이거 자동전수 절대 못이기지 아이씨 기사회생이 없는데? 아니 나는 공성전할때 이거 치고나오는 처음 올랐다고 월에서는 내가 들어갈지 선택하고 들어가면 나왔거든요? 이제는 에러 떴어 그냥 졌잖아 아 잡긴 많이 잡았다 그래도 야 조둔근 열한명 남았어 열한명 와 야 열한명 남았어 빨리 누가 쳐들어와봐 그래도 우리 근처인데 도망갈 수 있겠지? 사르고로 가야지 무조건 가 자 클랜 빠져나왔겠지 클랜은 쿨라벤 칼렌트 야 왜 왜 다 왜 다 다 다 왜 다 다른데 있어 미쳤어? 막 다섯명씩 모일고 그랬으면서? 야 일단 가봐 일단은 병사는 솔직히 금방 보고 오죠 생각보다 근데 지금 부대가 말이 없죠? 어 이게 이제 끝난거죠? 싹 말이 백 마리가 사라졌지 지금? 이게 제일 크거든요? 일단은 그러면은 적국이 너무 많아서 내가 뭐 할 수 없 갈렌트 오르티시아 아쿨란 갈렌트 오르티시아 아쿨란을 가야되는데 오스티칸 아 오르티시 아 갈렌트 아 바로 여기구나 일단 징집하다 보면 징집해야 돼 이거 이거 도저간트 죽어 와 나 그거 도중에 나오는 건 상상도 못했네 근데 야 안 꺼져? 숙소적으로 나보다 센데?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갈 수 있으면 돼 검사야 믿는다 아 웃기지마 나 죽일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냐 은신자 옆인데 여긴 또 와 이거는 뭐 공성전이 저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고요 에러 뜨면서 튀어나오는 게 너무 열받아 에러가 안 떴으면 그러지니 했을 텐데 에러가 떠서 너무 열받아 밤에 가자 프라벤트로 가자 프라벤트로 갔다 내려가야겠네 오르티시아로 오르티시아 사르곤데 사르곤가 어디예요? 아 여기야? 아 여기로 아 여기로 해방돼서 왔나보다 들렀다 가면 되지 그럼 뭐야? 아 석궁병이 이번에 석궁으로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아예? 아싸리 석궁병 꽤 효율 나오던데? 물론 보병 상대면은 개털이긴 하는데 한번 해보자 궁금한데 당도 데려오고요 이제 사르고랑 사르고 들렸다가 오르티시아 가면 되죠? 말을 사야되는데 말을 여기가 비싸니까 절로 가야겠다 어차피 오르티 사막으로 가서 잠깐만 잠깐만 야 웃기지마 야 병사 다 빠져나온거 같은데 순간적으로 에이 아 곡물 여기서 매기면 안되는데 야이씨 가자 아아 해적단 33 축축가 축축가 이건 부대 사이 갈리아이 그래도 전작보다 훨씬 쉬워서 편하네 음식을 솔직히 여러개 안 먹여도 된다 전투를 좀 많이 하면 되니까 나한테 오는거야? 아니지? 어 아 깜짝 놀랐네 아 야 어디가 어디가 은신차 돌아가야되나 사로가 은신차 돌아가야되네 옥스칼만 안 뺏기면 돼 진짜 아 옥스칼만 안 뺏기면 돼 진짜 진짜로 이거 전쟁 아 잘 맞겠지 옥스칼 뺏기면 솔직히 많이 엇나가는데 얘네도 얘네도 힘들어 옥스칼 뺏기면 이거 건너갈 수 있냐? 일단 사로 고러가 에클런 징집 안하고 그냥 건너간다 빨리 가자 속도가 생명이다 아 1골드 들어오는 것 봐 너무 역겨워 쓴 것보다 더 들어왔어 공부 34면 버틸만 하죠 축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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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로고에서 데려오고 사실 이정도면 솔직히 말이 문제지 이정도면 솔직히 에 나쁘지 않죠 말만 말이 문제지 가장 큰게 말 소모된게 50명이면은 무업자들이 안 덤빌테고 덤벼도 검사가 어느정도 이제 5명목만 하면 돼 그렇게까지 말하진 않지만 검은 이빨만 회수해서 아니면 검은 이빨을 빼버리고 ㅋㅋㅋㅋ 공성.. 공성애를 데려와? 근데 공성 저 정도면은 나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게까지? 위험하긴 한데 좀 전략적으로 싸우면은 공성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펜카녹에서 반란을 느끼는게 제일 낫겠다 그리고 전화를 멸망시켜야 되니까 불란디아를 데려오고 제육병은 안되고 일단 말부터 사야죠 말 다.. 다 땡겨와도 90마리까지 안 나올테니까 5만원 다 쓰는 한이 있어도 말까지 다 챙겨서 복구를 해야죠 와.. 이거 너무 끔찍한데 저긴 뭐 적.. 적도 없고 가봐 가론토로 뺏긴 것 봐 근데 라게타가 아직도 안 뺏겼어? 여기다 일단 가봐 저거 없지? 저기 있을 수가 없지 여기는 위치가 약탈자 겁나 많은 것 봐 여기가 아니죠 무조건 무조건 아스카르로 가야죠 아스카르로 가 그냥 바로 달려 와.. 이거 완전 너무 증발했는데? 쓰읍 아.. 나 그.. 공성은 너무 충격적인데? 어.. 근데 진짜 많이 잡았다 어.. 저정도로 병사 깎아냈으면 솔직히 그렇게 손해는 없죠 뭐 국가적으로 보면은 어.. 200명이나 되는 그거를 다 깎아내는데 지금 예.. 자동문으로 만들어 버려는데 수입병사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만 빼면은 뭐 이거 아냐 야.. 왜 11원에 팔아? 예전에 4원에 팔았었는데 나 그래서 진짜 미쳤다 그랬는데 왜 가게 이렇게 올렸어 뭐야 먹고 살만하다 이거지? 아.. 나도 모르게 병사를 아.. 아세라인 말 아니야 근데 여기서 사는게 제일 싸네요 하아.. 말 100마리 언제 모으냐 다 사야지 말을 그쵸? 가진게 없어 다 날려먹었어 베이스도 잃었어 이거는 상황말 다 사야죠 비싸도 50마리 54마리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지 이천까지 채워 어차피 곡물 먹어야 돼 다른거 못 먹어 채워 50마리 부족한데 전쟁으로 뺏기도 너무 말을 안탈거 같아 적들이 여기 말있는 동네가 여기여기네 저기 들렸다가 나가면 된다 이제 그냥 여기는 곡물이고 아.. 너무 너무 답이 안 보이는데 상물 10개 좋아요 됐어 됐어 만원 만.. 만사.. 만사천원 선으로 정리했으면 충분해 나가고 약탈자 보이면 좀 패면서 가야겠다 가서 90 찍은 다음에 솔직히 50 정도면은 비벼질거 같은데 90 찍고 아니면 아예 그냥 세뇌병으로 만들어야겠다 싸울 수가 없네 세문면 병지를 생각하면은 나라가 지금 굉장히 배부른 상황이니까 쟤네 나라가 평범하게 싸우면 안되네 그래도 없을테니까 저 이렇게 가면 되죠 이것만 물어 이것만 물어 빨리 물어 몇 명이야 28명 어.. 여기있는거 다 물어서 딱 이제 기부.. 기존만 멀리.. 멀리서 이제 세뇌를 꽂을 수 있다 딱 이정도만 올려놓으면은 쟤네가 달려오겠지 그럼 보병을 어느정도 해놔야된다는건데 창병을 아예 안써야되나 그럼 안정성을 생각해서 창병이 진짜 좋긴한데 내가 유리할때나 좋은거지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면은 보병에다가 세뇌병 하나 해야될거 같은데 빠르게 이기니까 창병을 한건데 그 높은 데미지로 다 찌르면서 기병도 빨리 잡으니까 기병 빨리 못잡으면 진짜 게임 귀노지니까 점심 먹을 준비해 어디 그리로 가냐 너는 웃긴 놈들이네 한 명도 안죽었고 명성 먹었고 부대 뭐.. 부대 사기 올랐고 약탈찬 안.. 안 내려가겠습니다 느려지니까 압려 안하냐? 이해가 안되네 공성은 사실 아까 싸움은 사실 난 압살 당할 줄 알았거든요 개판으로 싸워서 근데 그정도 했으면은 진짜 거의 다 이겼잖아요 보면 이까 생각보다 애들이 티어가 높진 않아요 적들이 수비병사 되는 애들이 내 생각에는 수만이 있으면 가문 티어를 올려야 됩니다 가문 티어가 올라가면은 공성도 한 번에 먹을 거예요 성도 방해가 없으면은 그니까 사기.. 사기.. 명성을 열심히 올려야 된다 명성이 답이다 열심히 올립시다 무게 없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싸우냐 잘 싸우냐 와 완벽하다 이 정도면은 거의 복구했다 진짜 이 정도면 사냥으로 모으면 돼 그냥 와 말 거의 다 복구했다 대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 와 말 거의 다 복구했다 대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 야 근데 창병을 거르는건 좀 그런데 일단은 본대를 힘싸움을 해서 적들을 쫓아내는게 이제 메인 베이스인데 그걸 하려면은 힘싸움을 할 병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 이거 고민되네 아.. 보병을 어느.. 어느정도로 넣어야 되나 그러면 또 이제 병사 두개 들어가면 또 헷갈리거든요 나중에 사르거랑 징집해서 결전 준비를 하겠습니다 진짜 공방 수익이 미쳤어 공방이 이미 투자한거에 10배는 번거 같애 10배는 아니고 한 3배? 이제 말수만큼 병사해서 병사 풀 띄어가지고 약한 애들 잡아먹읍시다 근데 아예 세뇌병을 갈거면은 보병을 방패로 해야겠다 창병을 가면은 아 한 번 가면은 다시하게 못 버티는 것도 있지만 기병을 세뇌병이 잡아주겠지 바닐라로 가야되네 아니 보병이 창까지 들어주면 너무 좋은데 너무 극단적이야 여기 나라는 옛날에 로덕 보병 잠겨는 창도 들어서 막 서업하고 그랬는데 수업을 안했구나 창을 들기만 했지 그래서 문제였지 우린 그런게 없네 정말 창 수업하면서 한손무기 건방에 공방보다 철퇴방패 철퇴방패에 플러스 투창 투창 딱 최소한만 한 6발만 던질 수 있으면은 그러면 진짜 진짜 센스인데 무적인데 그러면은 본진 박치기하면은 아 그렇게 안되겠지 21명 그런 병사 진짜 없나 너무 뇌절인가 있으면 너무 오벨인가 동료들이라도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동료들 멍청해서 몇 명 몇 명 없으면은 또 못 이길 것 같은데 지금 오로지 와 돈 계속 들어와 미쳤어 이거 뭐 뜨지 않았나요? 화평? 북부제국이랑 어 좋아요 제일 멀리는 나라죠 서부제국이랑 하는게 좀 좋은데 이제 화평은 뭐 확정이니까 화평은 안할순 없지 게임인데 열한자리 말도 이제 부족하죠? 하.. 적당이 먹잇감이 될만한 병사를 잡아야되는데 산적은 쪼금 센데 약탈자가 제일 나은데 지금 산적에 산적 두목을 견제할게 없는데 어떡하지? 야 봐 방패 없지 다 검사랑 블러디한 징지병 징지병이 창이야? 그럼 모르지 아 징지병이 창을 들 때도 있네 무조건 한성검인줄 알았는데 꽤 세네 아 투창 투창 넣어 투창 넣어 투창 넣어 아 진짜 이씨 뒤졌다 너 진짜 나중에 보자 여기가 솔직히 징지병 창이면은 세지 엄청 세지 창이면은 좋아 괴차반으로 싸우고 있긴 한데 나름 잘 싸우고 있어요 아 왜이렇게 아 왜이렇게 판정이 기병 없어? 아 좋아 어떻게 잡았대 기병 난 잡은 기억이 없는데 알아 잡았네요 옥살 어우 성 언제 먹었어? 언제 복구했어? 이건 안 칠거냐 이거 치기 너무 좋은데 열한 명 들어있는데 몸을 고불리는데 어 이러면 1대1이지 뒤졌다 쟤네 내 복수를 하겠어 스스로 서부제우까지 화평 와 많이 됐다 아 이건 너무 하나라서 너무 편해 이게 한가지인게 너무 편해 첫번째 것만 클릭해서 병 질 업해버리면 되잖아 아 징지병이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은데 징지병만 그냥 계속 추가해서 보병으로 쓸까? 징지병 뭐 죽으라 그러고 세뇌병으로 잡으면 되지 징지병 적당히 던져주고 동료들도 동료들도 다 보병이겠지 보병이겠지 어 얜 내가 보니까 동료들 그 설정에 안 먹히는게 그냥 보병으로 분류가 됐나봐요 말을 안타서 저 300명이 지금 우리들의 희망이야?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허접하다 이 숫자면 영주군도 한번 쳐 볼만 하겠다 역..약탈자존이다 약탈자 약탈자 먹자 아이씨 쿠라는 절대 못 이기죠? 한 30명 정도면은 내가 비벼볼텐데 농부 57명 너무 맛있겠다 야 저거 먹을 수 있니? 저거 먹을 수 있니? 좋아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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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궁부터 석궁부터 모아야돼 모여 19명 가자 나도 숙련도 팍팍 올려서 반드시 270포 찍어서 강해질거야 강해지면 몰라 강해질거야 다 찍고 다닐거야 거부로 내가 30명만 배도 얼마나 세겠어 아아아 아니 이런 미친 게이블 봤나 어 돌멩이 겁나 잘 던지는거 봐 돌멩이 맞추고 한 대 때리고 도망가는거 봐 너무 열받아 된거 아냐? 그렇지 아 이런 식이면 안 되는데 말이 부족해서 속도가 안 붙네 말이 10마리 10.. 10.. 16마리 있어야 되는데 아직 80마리 밖에 없으니까 너무 깊게 들어왔어 이름 안 됐는데 뇌전했어 백.. 150명 됐어 11명 있었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뺏고 뺏기고 한 번 했나? 와우 와'll 5... 2... 2... hemen 부 своим 1... 로 3... ti 3... 다음 그러니까 84 말은 아예 안파니? 말을 아예 안팔아? 웃기는 놈들이네 3만원만 더 모으면 모자 산다고 해놓고서 저승으로 가버리고 드디어 복구 다 됐네 아 진짜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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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좀 필요하긴 한데 아 그 정도는 뭐 잡다 보면 복구 되겠지 너희 이렇게 나댈 정도로 쟤네 약해졌어? 전쟁 나네 쟤네? 왜 얘네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내버려 두는 거야? 얘 정도면 나보다 약할 텐데 지금 엘론인지 메론인지 아는데 저런 애들 이거 물면은 크게 바뀐다 게임 아 내려갈 것 같다 딱 봐도 서부 제국 또 전쟁 났어 미친놈들 왜 나만 피해 우리 편은 안 피하면서? 바르탱이 인근에 뭐 소집을 했습니다 마을사람도 겁나 잘 쫓아가 마을사람들은 나중에 좀 문제 생길 것 같은데 내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여기 마을사람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아 어떡하지 영주가 없어 뭔가 지금 얘네 신났어 지금 내가 모르는 곳에 신나게 놀고 있어 지금 깊게 들어가면 내가 못 도망쳐 오는데 에론 같은 애들 지금 에론 떨어진 거 보니까 5.0 5.3 이거 물 수 있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아 방금 뭐야 이거는 이기지 얘도 병진이 나랑 크게 차이가 안 나네 1.5밴드 나는 어! 어! 마을사람들 합류했냐? 합류했구나 야야야 태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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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도주를 시도한다 야야 이거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아니 한번만 싸워보자 나도 나도 3,4병 있는데 아 무슨 에로우 이게 뭐야 야 보병만 나오면 어떡해 밸런스 이따위로 나올 거야? 이러면 못 이기지 아 이러면 이러면 생각해야 되는데 야 말 엄청 뺏길 텐데 이러면 아 나 민병만으로는 못 이기지 3억물 13개 아 미쳤네 진짜 와 이거 마을이 이렇게 합류한다고? 강개도가 올라가다 도망갔다고? 미친놈들인가? 와 이거 마을 오반데? 마을이 너무 쎄 세상에 어떤 마을 주민이 마을 밖에서 전쟁 났다고 합류해가지고 마을 주민 전부 다 나와가지고 그걸 합류해 하평 맺었어 너무 열받아 진작에 맺지 미친놈들이야 아 어떤 세상 마을 주민들이 그래 말 보충하러 가야겠다 너무너무 손해 많이 맞다 이번에 공성 한 번으로 그리고 한 번 클릭하기 전에 무조건 다시 봐야 돼 병사 옆에 떠 있는 거 보고 나 우리 편인 줄 순간적으로 주변 적이 없어서 너무 열받아 말 70마리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말이 더 필요하다 산적 산적 패자 산적 패자 이거 이길 수 있나 근데? 아아 나약해졌어 아 미친놈이가 코앞에 있는데 코앞에 있는데 돌을 던진다고? 아아 아니 미친놈이 얘들아 저기 어딨는지 찾아줄래? 나 어딘지 모르겠거든? 여기 있니? 이리와봐 나 초창했다 야 X댔다 어어어 치료사 와 어떡해 내 것만 다 막았냐? 니가 잡았다니까 아니구나? 오 쟤가 잡았다고? 내가 잡은 거 아냐? 야 뭐야 초창이야? 이거 바로 막으면 검을 튕겨내나보다 이거 리즈 처음 알았네? 됐다 다 죽었지? 야 초창 셋? 등 뒤에 초창 셋을 둔다고? 난 보종놈과 결투 따위 하지 않는다 앗 그냥 결투 할걸 나는 대체 산적도 못 이기는 것인가 어두울때는 못하겠어 아무것도 안보여 나 야맹증을 시험하지마 아 물고기 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이제 말 사서 공적으로 이제 병질 좀 군사훈련 좀 하면 되겠네요 진짜 복구하는 거 너무 끔찍하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지 말도 말대로 사야되지 돈부터 시간까지 또 오늘은 많이 했죠? 장비도 많이 올렸고 투구를 사야되는데 진짜 진심으로다가 저거 서부 걸린거 보니까 이거 라게탄을 먹겠다는 것 같은데 와 너무 느리다 말없음 이렇게 느린건가? 아 와 겁나 느려 79 아 이정도면은 괜찮겠다 가자 빠른거 같기도 하고 슬슬 기분 탓인가? 좀만 하나밖에 없는거 실환한가요? 내꺼 좀 팔아야겠다 필요가 없다 와 어디쯤에서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북부랑 서부제곱이랑 전쟁 났었구나 뭐가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4개 밖에 없네? 그럼 아래쪽이 왕도겠지 아 허리야 가자 야 덤벼 뭐랑 싸워야 되지? 둘 다 덤비지 않을 것 같고 분위기상 그러고 하면 악원 없지 않을까? 전쟁 그 위치에서 안난거 아냐? 와을 멀쩡한거 보니까 여기서 반대편에 있는 자기네 수도까지 간다면은 아 나 말게 이제 제법 복구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도망감? 30명이라도 그렇지 거기 길 없지 길 없지 길 없지 길 없지 길 없지 그렇지 어... 신병이 19명이구만 도망갈만 했구만 다시 사냥시간이다 이렇게 사냥할거면은 보병인게 맞긴 하네 아니 기병... 군기병인게 좀 흠이네 군기병은 잡기 힘든데 와 저거는 좀 과한데? 본대다 쳐야겠다 아 근데 본대가 너무 멀어 너무 군기병 빨로 써올라 그래 얘네 너무 역겨워 아무것도 못하고 탁살나가고 있어 우리 애들 쟤네들한테 점멸 나가겠다 그러다가 도망가면 안된다 얘들아 도망가면 진다 저렇게 쎄? 야 내... 내가 저렇게 달아? 나는 제일 비싼 옷 입은건데 지금? 근데 70PL 입는다고? 활로? 힘들어 그렇지 잘 지른다 야 그렇지 야 진짜 징집퍽 세다 말도 안된 전투력이야 죽은거야? 야 근데 너희 징진병 창병은 창병의 역할을 못한다 상대를 먼저 찔러야 되는데 그건 안되네 숙련도가 너무 낮나봐 먼저 찔러 숙련도가 아닌가봐 사실 저 공기병도 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슬슬 모험을 해야지 이렇게 어떻게 죽은거야? 내가 죽인거야? 석공병이 죽였구나 그렇지 야 뭐야 검은 이빨 존나 잘 써 어우 야 너무 잘 싸우는데 얘네 석공병 아니 아니 보기보다 훨씬 잘 싸우네 속보마 어 이러면은 속도는 뭐 문제없죠 로타이 갑시다 자 생각보다 석공병이 훨씬 잘 싸우는구만 병사가 너무 많이 죽었다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거의 말살당했는데 인간적으로 거의 말살당했는데? 얻은게 별로 없다 돌아가서 회복시켜서 와야겠다 쭉 가자 쭉 물고기 물고기가 곡물만으로 배부르게 먹고있어 생선 샌드위치 아 집에 생선가스 있는데 안먹고있네 전자레니지 돌려먹는 생선가스가 있는데 엄청 비싼거거든요 집에 사놓은게 근데 더럽게 맛없어 근데 더럽게 맛없어 사기당했어 더럽게 맛없어 쪼끄만한 손바닥만한 가스 하나가 국밥 한그릇인데 금액이 더럽게 맛없어 기름에 빠뜨린 생선가스 먹는 맛이야 끔찍합니다 전자레니지 돌려먹는 음식들은 다 한계가 있나봐요 일곱명만 더주세요 근데 석궁병의 기본 저정도면은 굉장히 세긴 하네 세뇌병을 좀 써봐야겠다 내가 스물아홉명 먹으라 그랬는데 쟤가 다 처먹는거지? 난 또 왜 자연스럽게 열여덟명 먹으러 가는거지? 가자 밀어버려 모든 징지병이 석궁병이 되는 그날까지 근데 붕기병은 돌면서 쏘는 그 타이밍은 진짜 못맞추겠다 우리 석궁병들이 너무 센데 아 잘 잡는 것 봐 아 뭐야 왜 이렇게 느려 아 뭐야 왜 이렇게 느려 렉인가? 가끔 치면은 뭔가 안맞는단 말이야 내가 못 때리는건가? 반응이 뭔가 느린 것 같기도 하고 아 징집하지마 내꺼야 아 개 양아찌 놈 전쟁도 안나가는 놈이 징집을 그렇게 해? 자 와 여기서 붙으면 진짜 끔찍하겠다 여기서 기병 무드랑 붙으면 진짜 끔찍하겠다 끔찍하겠어 나 오늘의 목표인 투구만 사게해줘 진짜 많은거 안맞해 이미 많은걸 해버렸지만 얼마나 투구를 못살거라서 내상 못했어 이리와 어디 도망가 이리와 어디 도망가 이거 두명백이 안되는데? 대검으로? 아 뭐지? 틀났는데? 두명백이 안돼 왜? 검이 너무 멈춰 딜이 부족한건가 설마? 더 강해지면 되는건가? 파워가 부족한가? 아 여기까지만 하자 짜증나게 한 마리씩 나온다 천원 주는거 너무 좋고 정보병은 어디서 났어? 데리고 있지 뭐 아무리 그래도 찬물도 위아래가 있지 어떻게 우리 애들보다 먼저 올라가 있는거야 얘네들 뭐야 아 이제 산적 덤비라 그래 세뇌로 그냥 다 타샥 타샥 해버리겠어 뭐야 어? 아 징집사 공병은 물음표로 뜨는구나 아 그렇구나 왜 이렇게 부병이 많나 했네 지금까지 따라와 두모가 어딨어 얘네 와아 와아 소름 아 야 미쳤나봐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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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그만 던져 그만 던져 그만 던져 어쭈 야 내가 나보다 빠르다고? 어디서 이씨 여기 방랑자 한손 모의 기술 올랐답니다 잘 됐군요 잘 됐군요 창룡 갈까? 아 보병 가자 야 아 됐어 보병 가지마 하기 싫어졌어 너는 강력한 보병이 돼서 세계를 떠눘도록 해라 와 얘네 왜 이렇게 빨라? 말 내가 더 많지 않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말이 내가 21마리에다가 80.. 90마리인데 90.. 90마리인데 90.. 91마리인데 왜 저렇게 빨라지겠냐 기병 부대야 뭐야 어떻게 되모은거야?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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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아 겁나 맛있겠다 소름 와 이제 점점 징집 석군병은 그냥 보병이랑 군병이랑 헷갈리는 그건가보다 물음표로 돼있네 찐떠들이네 이제 일반 석군병 정도는 대줘야지 얘들아 무브해라 볼메이가 아픈지 볼트가 아픈지 보여줘 볼트의 힘을 보여줘 이런 이씨 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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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리 야야야야 이리와 이리와 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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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200원 너무 극혐이고 좀 500원씩 주면 안될까 차라리 그냥 허어 허어 너희들만 승급했구만 흠 금방금방 올라간다 이거 잘 운용하면은 괜찮겠는데 꽤 셀거 같은데 한명 주었군요? 15,000원만 더 모면 된다 가자 지금 나 몇이야 와 200 200도 안남았어 이제 나의 시대가 오는게 200도 안남았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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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넨 살려줘 나 이제 영죽은 정도가 아니면은 만족할 수 없어 약탈짜 약탈자 100명 그런건 없나? 100명 없니 100명? 오에엉 진짜 힘들게 산다 어 얘는 이걸로 이길 수 있다고 온 거야? 낙타기병 여섯 야 많은데 내가 훨씬 많지 어 근데 장비 보니까 되게 세 보인다 얘네 얘들아 우리 고지대 먹자 얘들 거의 다 공병인데 오고 있는 거야? forward 스케인 포메이션 보여줘라 원거리의 힘을 얘네 뭐냐? 왜 왜 매가리가 없냐 움직이는게 자왈배도인 오 쟤 영주였어? 영주였네? 아닌가? 이상한 그냥 이상한 놈인가? 우리 세뇌병 많은거 맞지? 몰라서 돌진을 걸어버렸어 안돼 안돼 나 신발 맞으면 갈 수도 있다 와 이리와 이리와 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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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이겼어 와 11병성 대박 영역 8 너는 일반인 아니니? 왜 왔니? 아 너무너무 혐오스럽게 생겼으면 썸네일을 썼을텐데 너무 멀쩡하게 생겼어 매력이 올라갔습니다 말이 말이 생겼습니다 몇 명이나 죽었니? 거의 안 죽었네 근데 대기하면 되겠다 그냥 근처에서 알리알마미스로 가서 좀 처분을 해야겠네요 병사들을 병사들이 한다 아 이거 돌아가서 투구 사야겠다 와 와 와 92,000원 와 가자 고맙다 상단을 안 꾸려봤네 상단 한번 꾸려볼까? 상단을 안 꾸려봤네 상단 한번 꾸려볼까? 옥살까지 달려 계속 달려 운동기술 계속 올려 백찍고 막 달려서 막 그냥 다 찢을 수 있게 오 속명 강하다 많다 야 40명 넘네 43명인가? 그 정도면은 어지간해서 다 이기겠지 세뇌병이 효율이 괜찮구만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세진 않은데 난 그 전에 그 창으로 그냥 찢어 찢어발기는 그 맛은 없는데 안정감이 나름 있네 붙으면 좀 불안하지만 물음표에 징집 석공병을 제외하고도 19명의 석공병 겁나 쎄고 조용해 엄청 조용해 아무 소리도 안 나 오디오 비어있어 오 야야야야 잠깐만 나한테 왜 이래 미친 놈들 아냐 아 이거 왜 잘 진짜 여러 명 안 배지는데 길어야 되나 무이가 아 여러 명 배져야 재밌는데 포론 됐고 너무 써 너무 써 얘네들은 포로로 가져갈 값어치도 없어 펜카노가 한 번 들렸다가 펜카노가 한 번 들렸다가 옥스칼 한 번 가자 폭소가을 가는 길에 나 공카할 녀석은 없겠지? 겁나 조용하네요 진짜 너무너무너무 조용하구요 시청자수 반으로 줄었구요 하하핳 세 시간 반 했군요 방송을 되게 늦게 켰구나 이게 너무 업로드가 던져서 바로바로 켤 수가 없네 사실 좀 일찍 켜고 좀 일찍 마무리하는게 좋거든요 저는 저녁 시간으로 될수록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좋은데 브로드 양손 브로드 양손 그냥 순수하게 양손 무기네 브로드는 브로드 수도 아니야? 아이씨 왜이래 올라가 이거 어떻게 돼? 브로드 제작된 한 송건 제작된 한 송건 뭔데? 제작 안된거야 다른거는 뭐 자연에서 캔거야? 너 왜 왜 글로 갔냐 근데? 안되 세뇌병이야 오직 세뇌병 오직 세뇌병 오직 세뇌병 오직 세뇌병 더 길고 강력한 무기를 찾아야되는데 강력한 검을 휘두렀을 때 진짜 막 스무스하게 막 다 배버릴 수 있는 지금 제대로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막 튕겨나와서 한명밖에 못 뺀다? 이거 너무 지금 혐의거든요 근데 계산이 없었습니다 이거밖에 없구나 이거밖에 없구나 와아 겁나 없어보여 구분 자벨린 이거 왜 7만원이야 미친놈이야? 얘들아 검사야 아이고 아이고 떡상에 몰었네 우리 검사 치료사 껴 전도 났다 겁나 비싼 것 봐 말장사나 하자 말장사나 하자 짬도 남는데 9,000원 내놔 가서 말 사와야지 가자 거래 올라가는 것 봐 거래를 빨리 올려줘야돼 야아 적당히 적당히 떨어지니까 빨라 빠르다 이거 빨리 운동능력도 올려야되거든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걸어가 뛰어가 운동능력은 나 몇이지 지금? 93 아휴 120 와 이거 좋다 분노의 돌격 이거 보병팀 각이다 저거 있으면 확실하게 이제 쪽도 못쓰겠는데 이 정도는 모두 분노의 돌격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야돼 지금 몇이야 139 139 부족하다 더 격렬하게 더 열심히 더 많이 잡아야돼 비교도 안되게 아스카르가 아스카르가 96 어 됐다 세 마리만 더 먹으면 될 것 같은데? 밥도 넉넉하게 있고 하 너무 싼거 아니냐 여기 판매용으로 가져가자 와 전쟁이 안 끝나네 전쟁이 끝나는 기간이 없어 너무 좋아 이 기간을 빨리 살려야돼 너무 지금 한번 죽은거 때문에 지금 똥싸고 있는데 근접은 근접은 나랑 내 그 보병진이 다 한다고 치고 열심히 공을 올려 야어 만 겁나 많아 부대 이거 가면은 숨도 못 쉰다 적절하게 알짱 될 곳이 필요한데 내가 와 얼마나 진짜 괴롭히고 있는거야 지금 마을 다 불타고 써 오 오 깜짝이야 씨 와 대체 몇 명이야 영주가 오오오 나한테 온다 나한테 야야 나한테 와 나한테 와 야야야 잠깐만 망했다 어떡하지 저렇게 많이 온다고? 나 빠르다? 어 백 명이네 딱 백 명 아냐? 넷 셋 하나 백 명이 딱 백 명이네? 이기지 않나 내가? 뭔 깡이냐 병질도 비슷한거 같은데? 이러면 뭐 전략 싸움이지 몇 명이야 아 영주가 많은게 진짜 무섭긴 한데 영주만 넷이니까 열한 명이네 기병 야 다 모여봐 고지대 모가 고지대 찾아봐 뭐 몇 명 왔어 백 명 아 이거 잘 써면 이기지 자 나무를 방패목을 삼자고 오고있어 오고있어 쟤네 오고있어 빨리와봐 쟤네를 측면으로 꺾어서 이 나무를 나무 여기 못 지나가지 않나? 어 이거 이거 아냐아냐 아닌가 아닌가? 어 아냐 못 지나가 못 지나가 빨리빨리 빨리 제거해줘 언제 달려왔냐 얘네들 아아앗 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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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병 까면은 원거리전으로 우리가 이기지 아앗 아앗 야 뭐 그렇게 못잡어 기병 빨리 죽여 쟤 다왔잖아 아앗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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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리전 하면 이기지 여기 여기 다 다 쟤네 병인데 여기는 아닌가? 너무 아픈데 나 어떻게 된거지? 왜 이렇게 압살 당하는거지 뭐지? 뭐지? 뭐야 왜 이렇게 압살 당해? 어 잠깐만 알아서 알아서 놀랐잖아 이 개새끼 아니 아니 왜 저렇게 압살 당했지? 나 너무 게임을 많이 해서 뇌가 정지됐어 지금 아무런 생각도 못하겠어 기억을 잃었어 왜 내 병사가 38이 되는지 모르겠어 그거를 50명이다 아 이정도면 솔직히 복구가 된다 아 아까 내가 너무 뇌절했고 영주 저렇게 많은데 가면 안됐는데 저러면 조그만 애들이 와가지고 바로 물려가지고 바로 죽어버리는데 내가 그걸 뇌절해버린거고 근데 병질이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100명으로 저렇게 압살을 했지 나를 참 신기하네 놀라운 일이야 배고프다 배고프다 난 참 이상한게 평소에 식사를 잘 안하는데 방송 먹히면 배고파 반드시 먹고 방송해야됩니다 식욕이 없어도 그럼 계속 징징돼 방송하면서 빨리 빨리 가자 이거 뭐냐 이거 누가 싸우고 있는거야 뭐야 버그야? 여기 오면은 쌍칼로 찔러버리겠다 뭐 그런건가? 그럴 수 없지 나 그래도 이정도면은 뭐 딱히 문제들만큼 부서진건 아니네요 나라가 너무 개팔이 나서 그런거 있잖아요 진짜 위험한 순간에 엄청난 힘 지금 그 상태거든요 저 나라 지금 내가 그래서 지금 뭐 할 수 있는게 없다 너무 세다 지금 바보같은 힘이야 지금 1기터 써서 잡아버려야겠다 야 빨리와 4명 3명 하아 더러운 투창놈들 투창드는 놈만 3명 뒤에 배치한것 봐 내가 병사가 많지만 특별히 싸워주겠네 흐잇 잘 가시게 으잇 으잇 너무했다야 그 더빙은 흠 순간적으로 움찔했네 으잇 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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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겁나 너무하네 진짜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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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무기는 동시에 올렸는데 내가 잘못한거 같잖아 으잇 흐하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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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누구야 아 또 또 쟤네야? 숲, 숲돌이들이야? 아 바틴이야? 앵간히 하자 진짜 쟤네는 진짜 지 편할때만 싸워 나를 그렇게 패놓고서 또 날 패겠다고 저거 각을 재고 있는것 봐 나 병사 모집하러 왔는데 다 모집해서 가져간것 봐 너무 역겹고 여긴 잘 안거치나봐 그렇지 열아홉 자리만 더 여기 곡물 좀 싸니? 곡물을 만들고 있구나 여기 바치렴 존네 비싸네? 으잇 와.. 이거 너무 중독인데? 이거밖에서 이 내일모레 장바야되는데 장보다가 생각나가지구 길가다가 혼자 막 으잇 이러는거 아냐? 저흐흫 가끔 그러거든요? 입에 익어버려서 너무 창피해 이거 시골 살아가지구 좁아서 다 아는 사람들만 있다고 약탈자 53 너무 맛있겠고 이건 먹을 수 밖에 없죠? 60명 아 너무 맛있겠고 이건 제대로 싸워야겠다 뭐 약탈자들이 뭘 뭔 전략을 짜고 있어? 그냥 오겠지 그치 뻔하지 야 너희들 실망이야 이 얘네 방금 털렸던거 진짜 너무 소름이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로독이다 얘네는 블라디안은 이 얘네가 진짜 그건가요? 스와디안이랑 로독이시초? 기병강아지 저격수 강아지 그건가? 열심히 쏴라 얘들아 내가 먹을건 남겨놓고 다 죽여야돼 돌 날라올거 같은데? 얘네가 세네병에 쏘면 돌을 좀 덜 던진다는 그런 그런 야 너무한다 야 백개는 던지는거 같은데 한 번에? 어여야 미쳤어 미쳤어 얘 겁나 잘 싸워 갑자기 뭐야 얘들아 빨리 쏴서 잡어 왜 안싸 왜 한발도 안 날라와 뭐야 이건 개 아 돌멩이 바로 정면에 던지는거 봐 아 얘들아 밀어라 돌밖에 안남은거 같다 대적할자는 그렇지 이게 하나도 안죽고 압살했죠 야 진진평 65명 와 우리 부대 겁나 약해졌어 한 번 도망갔다고 하지만 정해다 자 해적단을 이길 자신이 없다 어어어 어여 으이익 오 캐스트 겁나 많아 시골에 캐스트가 많구만 볼까? 밀렙군 부대 밀렙군 부대를 해야겠네요 여기도 이제 잘 캐스트를 깨줘야지 밀렷군부대는 워낙 쉬운 퀘스트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해줘야겠어 여기라 그랬네요 아까 찍어놓은 거 봐 깜찍하게 밤에 들어가는 거였죠? 해적단 22? 밤으로 자동으로 가고 있는데? 저거 잡고 돌아오자 야 이거 해적 잘 잡을 거 같은데? 병사 지리? 만약 창병이었으면 솔직히 너무 위험했고 얘들아 이번 거는 좀 상대전을 해서 쏘자고 백만 궁병의 힘을 보여줘 이거 내가 학교에 가면 순살당할 거 같은데 진짜? 앵간히 해야겠다 나 이번엔 흐흨 이번에 나되면은 진짜 저승으로 간다 한 번에 나무찐한테 자연의 힘한테 지켜달라고 그래 와 방패 든 것 봐 너무 역겨워 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엑 어엇 어엇 하핳 하하핳 목소리 좀 봐 으흐흐 나무로는 못 막나봐 와 야 근데 이거 좀 아닌데 야 어 그치 밀어내야지 어 밀어내야지 물량의 힘으로 밀어내야지 어디서 금전의 힘으로 이길라 그래 투창으로 피어난 이 새끼들 8명에 죽었잖아 말도 안돼 내 체력이 너무 없다 근데 이거 이번에 쳐들어가야 되는데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잔 짠 딱 20% 되겠는데 뭐야 그렇지 빠바밤 빠밤밤 허어 공병 21명이라 너무 역겹구나 더 밀어버리려는구나 고지대에 있는거 자체가 너무 역겹구나 얘들 날 따르라고? 야! 날 따르라고! 어디가? 뭐야 얘네들 날 따르라고! 여기 대기하던가 어? 뭐야 왜 내 말 씌워 아 아 아 쟤네는 내 애들이 아니구나 깃발이 다르구나 아아아아 아 그렇구나 어 잘 싸운다 얘네들 낙탈자요?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해 보겠습니다 나 가죽 나와 개좋아 뚜루루루루루 뚜루루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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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슬슬 가야겠는데 전투준비를 조용하죠 지금 임무도 깼고 오랜만에 임무한거 같다 임무는 잘 안하게 되네요 뭐 귀찮네요 뭐 귀찮네요 이렇게 해도 50명 이거는 뭐 여기를 가는게 맞겠죠 이렇게 아 근데 진짜 가문 올리기 가문을 올린 다음에 병사 티어를 올리면은 확실하게 될거 같네요 그럼 공성전도 혼자 할 수 있네 가문 하나만 딱 올라가면은 될거 같은데 120명만 돼도 싸운거 보니까 그러면 이제 질로 이길 수 있을거 같은데 드디어 내가 이제 병질로 이긴다는 말이 나온다 징지병의 미친듯한 효율로 꿀 빨고 있다가 말도 안돼 진짜 징지병이 이렇게 셀 수가 없어 500명 데리고 뭐하냐? 래 움직여 뭐야 어 석궁병은 인정이야? 래 Reverbal 오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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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내가 물어줄까? 어때? 어때 이거? 왜 저기 더 많냐? 난 이만 가겠네 300명 아니었니? 어떻게 된거니? 안녕? 아니 왜 적이 더 많냐고 어 이게 아 무리가 붉은색이야? 왜? 어 덤벼 어 이거 이기면은 너무 꿀이지 아 허리야 끊어지겠네 저기 너희들 나는 어차피 궁정부대니까 원거리 지원을 할테니까 너희는 세대벽이 참 좋은게 장전시간이 길어서 원거리 지원을 오래 하거든요 면제부가 있어요 고지대로 가고 있네 야 얘 놀고 있는거 맞지? 면력 되지도 않아 고지대에서 견제를 도와줄테니까 어떻게 저기있는거야? 왜 저기있어 두마리만? 미친놈인가? 자 여기서 대기해 나무 뒤에 숨어있을게 화재도 단때봐야겠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얘들아 그거 아니야 내가 돕겠네 어 잠깐만 그거 아니야 나 겁나 잘 쏘는다 아 야 니 안와? 나무 치워 나무건 아니라고 와 야 잠깐 위험해 어 위험해 위험해 뒤에도 있어 저기 갑자기 연락 쏴고 쫀득 뚱놓고 어 미친 게임 단체점 되니까 꽤 재밌네요 나 뭐야 저기야? 저기인지 아군인지 구분이 안돼 진거 아니냐? 아니지? 나 뭔가 무쌍하고 있는데 의대치 않게? 어휴 좋아 어휴 좋아 많이 잡았어 나 진짜 밥값 했어 이번에 이번 전쟁에 아 야 뭐야 이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어 두 번 박았어 연속으로 음 겁나 좋아 아야야야야야야 에이 이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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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너네 미얼하네 그래도 이번에 많이 잡았다 근데 교환비는 끔찍하네요 뭔가? 껀두기 먹어야지 물 향해서 우리한테 안돼 셔야 책에 그렇죠 예 저렇게 4 9 씬 뭔면명 죽을까 10명 죽었나요?? 오늘 열심히 했는데 음 14명 죽였나보다 진짜 맛있다 음 지는거 아니지? 우리가 훨씬 많은데 저기 초록색이며 참고로 저기 이제 저기 이제 숲의 전사들이고 초록색이고요 저희는 이제 붉은색 붉은 강철의 전사들이에요 음 왜 이렇게 밀리는 것 같지? 조한비가 아무리 생각해도 밀리는 것 같은데? 아닌가? 비슷하다 아닌가? 밀리는 것 같은데? 음 이긴다 이겨버렸구만 나는 한게 없지만 뭐 이겼으면 됐습니다 12명성 야아 많이 받았다 아 잘 싸웠어 놓아주겠어 뭐 한 명밖에 못 잡았어? 병종 내가 데려올 수 있는 병종 이렇게 많네요 어? 야 대박이다 징진병을 한번 업하고 빼죠 병사 50명 데려올 수 있는데 석궁병이랑 창병 어 민병대 창병 건병 보병 기병만 빼고 다 데려오겠습니다 나의 부대 나의 부대의 기병은 필요 없다 아 좀 필요하네 징진병 야 아픈 애들은 빼 야 아픈 애들 6명 데리고 있는 거야 이상한 놈들이네 아픈 애들이 아픈 일만 남았구나 이.. 야아 이거 징진병을 빼도 이렇게 많아? 어 대박 이 정도면 지금 역대급 그거 나오겠는데 역대급 비율 나오겠는데 아우 그 쫀득이 달달하네 입에 달콤함이 남아있잖아 아 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았구나 클랜 전사를 좀 데려가죠 이거는 뭐 모르겠으니까 한꺼번에 가져가고 와 이번 건은 진짜 제대로 이겼다 이거 병사 풀인데다가 티오도 더 훨씬 더 많이 올라갔죠 굉장히 이득을 많이 받네요 직접 싸우니까 되게 좋다 누구야 누가 강해지고 싶어 들이대 들이대 너야? 나네? 나네? 아 왜 이렇게 표시가 보기 힘들게 나와 나 뭐가 좋은지 모르겠네 그냥 이걸로 할게요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모르겠으니까 그냥 아래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마블을 하면 약간 좀 그게 있네 저는 사실 시참도 한번 하고 싶거든요 시참하는 거 좋아하는데 마블은 시참이 안되니까 자 와 진짜 많이 나왔다 와 진짜 많이 나왔다 제일 비싼 게 뭐야? 그냥 이거야? 자 그러면은 판매를 해줍시다 자 9,000원 오 진짜 많이 벌었네요 아 근데 포로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렇게 많이 못 번다 3,000원이면 충분히 많은 거긴 한데 사람도 욕심이라는 게 사람도 욕심이라는 게 사르고 이렇게 말이 싸? 뭐 국물도 싸네? 아 됐어 이 정도면 돼 이건 좀 대기를 해서 쉬게 해줘야겠죠 너무 다쳤으니까 애들 대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대가 난전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 같네요 세뇌가 데미지가 워낙에 잘 박히니까 세뇌 맞으면 나도 한 방에 죽어서 상단 호위하기 아 저거는 지금 위험하지 전쟁 났는데 짜자잔 어 화평이야? 히든핸드가 누구야? 히든핸드라는 것도 있어? 언제 전쟁 중이었던 거야? 야 서부제국 망했네 그냥 재우니까 하나 남았네 북부제국이랑 와 야 이거 오래 버티긴 할 거 같네 하나면은 뭔 소리야 뭐 노래를 하래 갑자기 지온병 여덟 지온병 여덟 아까 벤 좀 때리겠습니다 아 숨기기가 해제도 되는구나 됐다 흐흐흠 짜자자자자자 에론의 부대 얘네는 말을 영주가 안 탄 모양인건데 안 탄 모양이면 그냥 안 탄건가? 잡을 수가 없네 병질이 되게 좋네 얘네들이 징질병도 좀 많이 적고 수도 많고 너무 지금 온전해 땅도 너무 많고 괴물들이야 괴물들이야 왜 다가온거지? 이렇게 둘이 붙으면 내가 이기지 않을까? 징질병 50인데 나 몇이야 44네 나 원거리가 많으니까 이길 것 같은데? 치료사 좀 아래로 늘리겠습니다 회복이 좀 덜 됐다 우리 영웅들이 어어 큰일 날 뻔했네 이씨 잘 못 물리면 큰일 나는데? 어어 그거 아냐? 야 450? 50? 야 이거 망했는데? 그냥 붙어봐 아이씨 아이씨 잠깐만 질이 어때 너 한번 전쟁을 치러서 좀 셀거란 말이죠? 어 스토전 징질병 20명 모르겠다 위까지 봐야되는데 위가 안보인다 병지는 우리가 더 높지 않을까? 여기 지원병 100명 병지는 우리가 더 높지 않을까? 숫자도 비슷한데 솔직히 말해서 50명 차이인데 붙어보자 붙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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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봐 물어봐 잘..잘 물어봐 잘 물어봐 465한테 물게 하려는건가? 어 개꿀 아 내가 잘못 붙은거야? 잠깐만 야 어어 잠깐만 야 이거 아니지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씨 야 이거 못 도망가는데 나? 죽었어 도망갈 수가 없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으으으 Glurl 후으으asha 하... الض학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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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93% 93% 야 93%도 안된거야? 아 야 59%도 안된다고? 아 도주 되네? 50명을 내놔야된다 와 3억 말 10마리만 싸게 먹히긴 했다 야 그만 하락해 친밀도 야 이거를 같이 싸웠어야 되는데 아 이러면 졌지 그냥 아 저거 같이 싸웠으면은 이길 수 있었는데 아 진짜 이길 자신 있었는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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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박겜하면은 어 왜냐면 제가 이제 궁 선.. 세뇌병이잖아요? 보병도 제..병병도 정의고 아 진짜 이길거 같았는데 진짜로 아.. 내가 직접 안싸우고 원거리에서 지원만 해서 진영만 짜면은 킥만 했는데 아 너무 어리석게 싸웠어 저걸 저렇게 물려버렸네 눈앞에 이득에 눈이 멀어서? 게임을 털어.. 게임을 말아먹네 이거 아이 그래도 사먹말 10마리 정도면은 잘 갈무리 됐습니다 애초에 말이 더 많았기 때문에 내 인구수보다 병사만 채워서 대기하면 될 것 같은데 아.. 많이 아깝네 하아.. 그건 그건 아니었는데 어 야 때리려고 허리를 내렸는데 그 동시에 병사 모집 하아.. 아 이거 방송 딜레이가 엄청 심한가 보네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얼리 억세스 게임이라 그래요 어쩔 수가 없네요 7개 59에 66 아 뭐야 66에 그래서 사면은 70 82 9 9 91 괜찮네 그럼 많이 있네 말은 지금.. 정신을 잃었어 병사나 모집하자 아 방금 거 진짜 큰 기회였는데 그걸 그걸로 알려먹네 내가 클릭 한번으로 방금 거는 내가 순간적으로 나는 누른 이유가 우리가 417 플러스 내 병사에서 500명으로 50을 먼저 죽이고 시작하려고 그랬거든요 자동 전투로 자동 전투가 됐건 뭐 그냥 전투가 됐건 그러면은 난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해서 달려든건데 반대로 상대 본군이랑 내가 부딪쳤네 아 그럼 안되는데 이러니까 에너지가 너무 빠져 29명 지옥의 복구 지옥의 복구 찬스야 아 얘네들 여기는 또 징집 겁나 잘해 도시는 징집 잘 안하면서 근데 이렇게 해도 5만원 남아있네요 이 게임이 정말 끔찍한게 원래 동료 장비 맞춰주면은 동료한테 판금 하나 주면 진짜 든든하거든요 진짜 일단 잘 싸우면 진짜 혼자서 진짜 20은 잡고 혼자 던져놔도 5명은 잡거든요 대충 진짜 세지는데 아 그 맛이 없어 동료들 동료들 캐릭터는 맛이 없어 아 동료만 따로 보내서 이거 저거 약탈자 사냥해서 겸치 매겨야되는데 동료를 어떻게 보내냐 동료만 따로 어떻게 못 끌어내나 아이씨 어딨어 빨리 가자 아 머리가 너무 이상해졌어 이거 드럼통 머리에 쓰고 있는 것 같애 엄청 큰 거인이 고met 들어와 들어와 겁나 잘 던져 진짜 미쳤어 아 잠깐만 저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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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고 그만 덤벼 그만 덤벼 하아 미친 게임이야 하아 27명성 500원 야 그래 500원은 줘야지 인간적으로 이정도는 줘야지 돈 받은 티가 나지 그런 게임이 아 그냥 파라 귀찮아 어차피 돈이야 금방금방 모이는데 99 찍는다 석홍병 올려주는건 너무 좋다 이걸로 올리는거는 금방 올라간다 너무 잘 빨아먹어서 쏘는걸로 근데 문제는 세뇌병이 안된 애들은 올라갈 수가 없네 와 진짜 많아 무헙자 산적 56은 뭐야? 뭐하는 괴물이야? 저건 내가 지겠는데? 절로 가면은? 와 세상에 저건 아니지 뭐지 와 갑자기 왜 이렇게 나한테 후하게 해줘 뭐야 풀이다 진짜 진짜 잘 싸우면 된다 이제 잘 싸우기만 하면 돼 잘 싸우기만 하면 돼 일단 일단 넘어가 여기로 넘어가 여기까지는 안 때리겠지 아무도 숙도적 열셋 산적 아 그건 참 쫓지마라 시간이 아깝다 헉 4시간 반이나 했어요? 헉 오늘 많이 했네 여기는 좀 작게 애매하던데 마을사람들 잡을수도 없고 이거 상단도 그렇고 수비진이 500명이고 병사는 안들어있네요 병사 들어있으면 깃발마크가 뜨던데 이 이런식으로 병사가 들어있는 데는 여기 몇명이야? 160 아 진짜 이제 1순위는 무조건 클랭놉이다 150도 안남았어 진짜 오늘 명성을 위해서 하는거다 진짜 명성 한번에 쪽쪽 빨아 먹을 수 있게 자잘한거 잡는게 오히려 나은거 같기도 하구요 이렇게 보면 숙도적 겁나 많아 숙도적 50명 있어 와 근데 너무 뭐 여유가 넘치는데 지금 여기 와 번영도 뭐야 9500이야 거기다 상승세 헉 이거 노리고 있는거야? 개뜬금 없이? 하 아니 개뜬금 없이 그걸? 왜? 미친놈이네 미친놈이네 아세라이랑? 사막이죠? 와 이거 큰데? 아세라이 센데 내 생각에는 수가 많아서 굳이 우리를 노려? 왜 우리랑 겹치는것도 별로 없는데 이거 내가 잡을 는거 오바고 그리고 와 얘는 세다 진짜 세다 얘는 저건 저건 아닌거 같다 쟤는 일로와봐 내려가 와 이거 사냥할게 없는데? 뭐 다른데 전쟁 났네 얘네? 우리 애들을 쳐들어간것도 그렇고 근데 얘네가 들어올려면 여기나 여긴데 여긴 안들어갈거 같은데? 그냥 저 갈데없나? 상단상단 상단말고 상단만 있는데는 안되고 영주가 지나가는 길목이어야 되는데 진영이 이러면은 일로 안지나가면 일로 지나간다는건데 일로 지나다닌다고? 본대가 저기서서? 와 위험해 겁나 위험해 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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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받아야되는데 230 뒤를 쫓아서 93으로 오.. 오는거냐? 지원명 50명 나 몇명이죠? 나도 50명이야 나도 찐따야 나도 찐 근데 최상위티어 숫자 생각하면 내가 지겠다 내가 일로 가면 얘가 이거 합류할라나? 아.. 저게 좀 애매한데? 두명만 뭉쳐서 나보다 셀거 같애 오오! 이거는 겁나 맛있어보이고 없죠 지금 여기 영주? 마을이고 이로 가면 우리 땅 내가 징짓병 20명이라고? 나무꾼 센걸로 아는데 전사있고 전사면 방패 있을거 아냐 야 세네 질이 높네 걸으자 앞에 적도 있는데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아 헐렁해 뭐 헐거워져가지고 도망가면은 잡혀먹을 수도 있으니까 야 이거는 좀 문제가 큰데 여기는 이 동네는 움직이기도 번거롭고 아 쟤는 세보이는데 왜 피하는거지 저게 약한 병사인가? 이거는 내가 비빌거 같은데 아냐아냐아냐 200을 믿어야돼 200을 아 진짜 만만한게 없다 내가 너무 약하다 지금 강개도 올라가는것 봐 이거는 얘는 왜 이렇게 자 자신있게 내려오는거죠? 킹밖에 아무리 그래도 두배 차이 나는데? 지원병 16 아 근데 질이 높긴 하네요 기병 5에 공병 5이면은 원거리전 하면 되죠? 얘를 깔끔하게 잡고 내려가야돼 생긴거 겁나 무섭게 생겼어 개자망탐구 생겼어 이리와봐 이거는 내가 쏘면서 약간 좀 팽기지 않는데로 가야겠네요 200이나 되네 거리도 안오죠 쟤네들 쪽에서는 떨어지죠 오히려 나는 뭐 거의 다 원거리니까 뭐 어어 거의 다 원거리네 지금 물음표 첫번째 칸에 있는 것도 징집된 석공병이니까 칠만한 데가 별로 없다 숲으로 가면 위험할 것 같고 아이고 이거 기마가 넘어올 수 있나? 원너먼다 붙어서 싸워야 될 것 같은데 누구 있냐 제대로? 그렇지 오 저기서 대기한다고 저 올라가는게 아니라? 오 왜? 가가가가가가 여기 닿지? 90인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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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닿지 닿지 오지 오지? 아 야 야 보병있다 너 이거 먼저 가야겠다 안되겠다 아냐 아냐 보병 뒤로 빠져 어 어우 좋아어 어우 깜짝아 아 잡았냐? 우리 석공이 몇 명인데 야 다 모여 기병 몇 명? 다 다섯 명 있지 않나 저기 영주 하나 있는 거 같고 창 모양이니까 기병이 안보이는데 어 끝난다? 죽었나? 야 한 명도 안 죽었어 대박 꽤 센 병사였는데 와... 얘들 친밀도 꽤 많이 올린 것 같은데 어째 겨우 중복되는 애가 없나봐요? 다 사... 다... 다 사몰라서 삼됐대 이상한 놈들이네 아 이런데 이렇게 깔끔하게 잡았으면 야 이거 뭐 아픈 애도 없는데? 궁병 한 명 아프다네? 야 미쳤는데? 그 잡은... 잡은 거 치고는 그다지 안 올라갔다? 어 근데 여기 성이 있는 건 좋다 성은 제가 들어가서 숨을 수가 있으니까 어... 저건 너무 안 좋고 저거는 이거 260명으로 뭐 이렇게 돌아다니기만 하는 거야? 공성하기엔 좀 적긴 한 것 같긴 한데 저렇지 조금 거짓이 하네 이거나 팔아야겠다 로발토로 가야겠다 로발토로 가야겠다 로발토로 가야겠다 남는 건가요? 그리고 여기가 살 Pandemie 향행ики 형과는 이낙지 왠지 홍EEEE 아 미칫이 号 아 진짜 때릴라 그러면 맞는거 진짜 너무 국룰인가봐 계살맞아 숙련도 내놔 숙련도 안줄라고 도망가지마 숙련도 내놔 숙련도 이리이씨 올라가자 저 나만의 길로 아아 잠깐만 여기 막혀있어? 잠깐만요 막혀있는데 여기를 먹은거야? 아 이래서 여기를 먹은거구나 아 여기가 아니지 여기지 여기를 왜 먹은거냐 진짜 진심으로? 어? 이거 내꺼야? 어? 내꺼야? 왜 내꺼야? 왜 내꺼야 저게? 달라고 안했는데 나는? 미친놈들 아냐 내가 먹은것도 아니잖아 뭐야 난 저거 지키라는거야? 병사는 넣어놨냐? 병사 넣어놨는지도 안보인다 아이씨 잠깐만 저게 왜 내꺼지? 난 내꺼라는 표시 못보는데 왜 내꺼야? 아 이해가 안되네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그런건가? 왜 내꺼야? 아 이해가 안되네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그런건가? 장비가 없어서 장비가 없다 지금 아 뭐 해 뭐야 뭐 한거 뭐 놓는거야 가보자 한번 왜 왜 내꺼야? 아니 나한테 왜 이렇게 빅녓을 줘? 이해가 안되는데 진짜 아스타성 왜 준거야 나한테 진짜? 진심으로 왜 준건데 나 엿먹으라고 준거지 이거 가지도 못하잖아 공성대서 아 가보지도 못하네 저거 마을에서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냐 너는? 우리들이 합쳐도 못 이기겠다 솔직히 말해서 수성을 같이 하면 모르겠는데 오 야 잠깐만 저 보라색 뭐야 아 쟤 저거는 북부제국이구나 가보자 한번 폭이 풀었네 내꺼야 이거 나 이거 지금 처음 봐 이걸 이렇게 보여준다고? 와 생산 생산량 어 이제는 원에서는 마을에 있는 애들도 밥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구나 오 이런게 있네 민병대 보너스라는게 있네 오 별게 다 있다 이거는 내 동료 넣는거겠죠? 안 넣을거야 와 이거 무슨 모바일 게임 같애 모바콜드 내면은 건설 속도 두배래 하하 주둔군 아 주둔군이 있네? 딴건 모르겠고 주둔군은 잘 쓸게 딴건 모르겠고 주둔군은 감사히 쓸게 MI家Super 아우 좋네 이거 아우 좋네 이거 아이쿠 하하하핳 깡통 두, 깡통만 세 개 있어 영지가 있지 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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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봐야지 어? 나 마을 두 개 있어 내 거야? 잠깐만 나한테 마을이 두 개 있었어? 으어어어어 존나 웃기네 옛날에는 수익으로 보면은 마을 세금을 거두니까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밥 줘? 나 여기다가? 그냥 잠깐만요 영지에 지금 식량 비축량이 마이너스 7이 되는데 행정관 임명을 하기 싫은데 나 이거 무슨 여기다 행정관 내가 동료가 몇 명인데 행정관 임명을 여기다 해 귀족 지하 과목으로 가지 말고 이런 건 그냥 해도 되는 건가 그러면? 식량이 너무 없어 보이는데? 대기열 무한 이러면은 뭐 이게 하는 거야? 내가 누구에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번영도 일일생산 치안 식량이 없어 식량이 일일 기본값 이거 자장 보러서 말고 식량 생산 보러서 어 이거 이미 최대치다 식량 생산이 최대치인데 지금 마이너스 6이라고? 어 어떻게 되모은 거야 이거? 허흫 잠깐만 그럼 식량이 지금 원래 구가 아 여기 나오네 아 번영도가 낮아서 식량을 더 먹는 거야? 이거 말이 돼? 허흫 잠깐만요 번영도가 낮아서 식량을 더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번영도가 낮으면은 식량을 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없으니까? 허흫 200원을 준다네? 아 성에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사는구나 이 게임에서 어 저 벽돌 같은 거에 이제 저기 금액이 되네 생산비용이 되네 일일생산 음 이미 최고고 이거는 벽돌은 지금 저기 19고 이건 해도 의미가 없는 거네 이거를 한 상태에서 이걸 하면 두 배가 되는 거고 여기도 누굴 넣어줘야 되네 아 누굴 넣어 다 내 건데 이거 이거 이거는 너무 아까운데? 이거 얘네 난 전사로 쓸 건데 얘네를 내 호위대로 쓸 건데 얘네 안전자산으로 얘네가 있으면은 내가 망해도 얘네가 이제 기본 병사에 막을 해주고 얘네 한 명 원래는 원래 이제 마블이 이렇게 하는 건데 원 원이 행정관이 있는데 저는 내가 안 쓰는 동료를 넣었거든요 싸우는 애들을 얘네들을 이제 1당 10으로 만들라 그랬지 나는 물론 풀템 맞춰줘도 1당 10은 안 될 거 같긴 한데 게임을 지금 해보니까 아 굳이 넣어줘야 돼? 넣는다면 솔직히 강도 같은 애들 넣어야지 검은 이빨 근데 이런 애들이 이런 걸 할 수 있나? 오오 건설 속도가 있네 이런 건 관리하는 애를 데려오던가 해야지 가문이 지금 너무 약하거든요? 가문업을 해서 쓰라는 건가? 내가 애초에 이 클랜에 동료 6명 있는데 가문이 약해서 그런가 지금? 진짜? 레벨 이거 원래 그렇게 길게 하는 게임인가? 솔직히 나 말해서 이거 며칠 더하면 천통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이렇게 제한해 놓으면 더 해야지 할 게 있어? 컨텐츠가 지금 이게 돼? 소진 속도가? 나 여기서 한 진짜 며칠 더 하면은 그냥 다 이기고 다닐 것 같은데? 가문 조금만 레벨업하고 근데 이거를 이런 걸 하려면 진짜 많이 해서 가문에서 동료를 넣어야 된다는 건가? 이해가 안 되는데? 하하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아 잠깐만 이해가 안 되네?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건가? 아아 이걸 만들 수가 있네 근데 나 식량이 지금 너무 부족한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이미 최대치임 말도 났어 나한테 이거 한다고 밥을 더 먹을 거 같진 않고 뭐 뭘 빼던가 해야 돼 관리직을 해도 뭐 효과가 없다는데? 존재하는 것만으로 보너스가 있는 건가? 아 이거 내가 받은 거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 수동으로 음식을 넣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오 그렇다고 아 한번 들어가 보자 일단 내가 여기 군주니까 와 나 처음 와봐 들어가면 돈내라 그래서 안 들어갔거든요? 와...야... 와... 나 이런 거 좀 좋아하는데 이런 이런 데 한번 와보고 싶다 와... 보는 맛이 있네 와 이게 뭐야 헉... 잘 만들었는데? 썸밀로 쓰고 싶다 이 정도면은 좀 그럴 순 없죠 근데 이렇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뭐 사람의 식량 뭐 여섯 개 먹고 그런다며 깜짝이야 깜짝이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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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방어 병사다 병사 내 호의 여기 성주야? 와 인생 개 떡상했네 아 이거는 선택이 안되는군요 뭐 먹고 싶다 이런 거 보니까 배고프다 아 이거 뭐야 혼자 혼자 찐따처럼 놀라고? 여기서 한 한 턴 한 턴 두고 반대쪽 앉아서 한 턴 더 두고 음식은 있는데 사람은 없어 친구 없는데 생일 파티하는 기분 밥을 어떻게 줘야 되지 그럼? 진짜 진심으로? 밥을 줄 방법이 있어? 진짜 진심으로 어떻게 주지 밥을? 일단 내려가 보자 포로관리 일단 내려가 보자 포로관리 대화가 안 된단 말이야? 얘네는 그냥 데려가서 팔죠 아 근데 팔라면 내가 잠깐 어디로 가야 되냐 로발트로 가야겠네 진짜 아 마을이 왜 불타고 내는데 내꺼구나 저거 이씨 와 진짜 독하다 어? 뭐야 나 너 건든적 없는데 왜 와서 털리는 거야? 여덟 명이서? 뭐야? 뭐야 얘? 이상한데 이 게임 나 쟤 눌렀어요? 나 기억이 없는데? 기억을 잃었는데? 난 쟤 누른 기억이 없는데? 여덟 명이면 도망갈 수 있잖아 다 보병이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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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훗 훗 훗 훗 훗 어디서 이상한 게임이야 넌 자유야 넌 멍청하니까 살려주겠어 에爾 여덟은 벽 여덟은 다 스티 저기 저거 먹고 난 넘긴게 너무 열받아 마치 내가 달라고 안했지만 달라 그럴 것처럼 넌 달라고 안했지만 어차피 달라 그럴거 같으니까 주겠다 약간 이런 느낌 극혐이구요 노예지장에 팔아버리고 영주 아 저 좋은것 좀 없냐 장비 돈이 남으니까 돈이 너무 남았어 머리 해줘야되나 이거? 이것보다 좋은거 나올까봐 내가 낀게 더 좋네 이것보다 내가 낀게 더 좋다는게 어이가 없다 1.7을 1.6 이거 살래 약간 쓸래 돈이 너무 많아 아 근데 저거 밥을 어떻게 줘야되지? 내가 그냥 밖에 사오면 안돼? 원래 없으면 밖에 사 먹는거지 또 집에서 먹을거 없으면 밖에 사먹고 들어오고 그러는데 저 새끼들은 꼭 수공 수공업으로 해서 먹을라 그러네 유기농으로 먹을라 그래 왜 야채를 먹는거지 봐봐 유기농 먹으니까 여기서 막 습격 당하잖아 어? 어? 아 민병대야? 저건 민병 이게 식량인데 식량을 어떻게 내가 채워줘? 인근 땅 아 인근 땅에서 식량을 가져오는거야? 여기서? 아 그럼 저기 불타서 지금 식량이 없는건가봐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돼? 다 죽는거야? 다 죽는거야? 뭐 내가 사실 얘네 영준거 아냐 할말 있니? 내가 영준거 아냐? 너 왜 나한테 말을 내 만만해? 어딨어 내가 영준데 이상한 놈들만 있네 이거 게임이 이상한데? 내가 성주 아니었어? 잠깐만 이거 이거 사마귀들 아니야? 새해보니까 이거 먹으러 온거 아니지? 사마귀들 여기 먹어서 뭐하냐 연천 김씨클랭 거래잖아 이제 이제 밥 된거 아냐 이러면은? 아 식량 비축량 없는데 이래도? 어이구 이따 망해져 있구나 이 마을도 원래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마을 업그레이드가 안돼 암다르가 월에서는 됐거든요? 월에서는 마을에서 뭐 지어가지고 뭐 반영도 올리고 이런거 있었는데 뭐 없어 뭐야 저거는 내가 따로 공부를 좀 해오겠습니다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게임을 심장이 왜 없는건지 읽어보면 알거 같은데 게임을 너무 많이 한 관계로 읽어볼 수 없습니다 네 게임 내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미 잊었어요 더이상 이제 글자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가자 맞고 이탈하는 것 봐 야 한대도 못 때렸어 나 아 맞기만 맞았다 2.9명성에 2.8명력 1.9명력 영역력이 뭐 도움이 얼마나 되는건가요 설득 같은게 되는건가 아까 설득 확률이 높았는데 음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자 오늘 너무 많이 한 관계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성에서 좀 쳐야겠다 되게 바빠 보이지만 건들지 않겠습니다 내 성에서 어 내 성이 아니구나 이거는 남의 성이구나 남의 도시구나 큰일날뻔했네 아 왜 이런 데다가 나를 알바가 놓은거야 내가 내 쪽으로 가려면 상대 성을 지나서 가야되고 상대 도시랑 성을 지나서 가야되 아니 난 왜 여기를 왜 먹는거야 했는데 어떻게 내껄 주냐 내껄로 만들었냐 사실 이걸 줘 차라리 이거를 이러면 이제 조나라의 국문인 열미의 역할을 하는거거든요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뚫리니까 근데 날 여기를 매겼어 개뜬금없이 흑양도 안먹었는데? 지금 나를? 야 어이가 없네 나를 지금 업에다 가둬놨거든요 개뜬금없이 퇴로가 없습니다 심지어 식량도 없어요 진짜 왕전군이야 퇴핳 수로로 식량을 받아야돼 왕전군이 어떻게나 이거 어 식량 비축량이 올라갔습니다 마이너스 된게 마이너스 5까지 올라갔죠 어 그럼 좀 다음에 다시 가도록 하고 내일 다시 가는 걸로 하고 오늘 내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뿅 수고하셨습니다